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좀비고 뉴비 등장 이렇게 해봤나? 좀비고 뉴비 퓨니 고아 안녕하세요 자 봐봐요 나의 개세윤 나의 개세윤 개세윤에게 날개가 날렸어 풀 메이크업이다 개세윤 안녕하세요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네 왜요 어디서 어디서요 봐봐요 캐릭터, 캐릭터 봐봐요 QWR님하고 저하고 캐릭터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거 확실히 좀비인데 사람 스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세윤 네 스킨 오늘 저녁인데 아 그래요 네 저도 몰라요 라이드 안 샀어요 아직 라이드 한번 살까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QWR님 방 다시 만들게 아예 그 라이드 안 그래도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맨 위에 거 그러니까 토끼나라 동화책 무제한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맨 위에 거 어 이거 사면 되는 거죠? 먼저 이거밖에 못 사 그 다음에 어떻게 작작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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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게임 만들겠습니다 공포 가면 해봤던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와우 봤죠? 이제 고스나이도 빨라졌다 스킨 난 이게 좋은데 난 개세윤이 좋은데 개세윤이 좋아요 개세윤 얼마나 이쁜데 개세윤 모욕하지 마요 개세윤이 얼마나 이쁜데 어 나 무제한으로 은하고 무제한으로 개세윤 떴다구요 네 뭐라구요? 뭐지? 뭐지? 욕 같지 않은 욕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욕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욕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저 스킨 되게 많아요 저도 난 개세윤으로 갈거야 개세윤으로 나도 이제 스피드 빨라왔어 근데 왜 아무도 안 들어와요? 큐더블리아님 말고는 안 들어오시네 검은콩님 들어오셨구요 듀처피들니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구독 감사드립니다 자유의식으로 자유의식 습관으로 들어감 이런 자유 10 10 여러분 10입니다 10 제가 저기 적어놨잖아요 방제에다가 10에 비밀번호 잘하고 검은콩님한테 방장을 달래요 이거 줘야돼 말아야돼요 뭐야 큐아닛 렉 심한데? 댕심한데? 잠깐 겨.. 저기 들어와봐요 관전하기 들어가봐요 검은콩님 줘야 아무래도 더 혜택이 있는거 같애 됐어 난리님이 누구시지?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나이 개세윤 나이 개세윤 책에서 나오는 치킨 아 안기전비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은 스피드로 달릴 수 있게 됐어 아주 좋아요 이걸로 여러분들의 버스를 더욱더 빠르게 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어우 싫다 뭐가 싫어요 동학식에 치킨이 나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좋은겁니까 나만 유비야 저도 지금 막 샀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세윤 봐봐요 개세윤에게 날.. 날개 달렸다니까 지금 검은콩님이 검은콩님이 지금 날개 달린 것보다 개세윤 날개 달린게 더 이쁘거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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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해요 아무나 없어요 개세윤 무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 개세윤 무제한이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개세윤 무제한이 뜨.. 뜨는 걸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뭐야 어떤거 어떤거 뭐 있어도 착용 안해요 뭐야 저 뒤에 날개 뭐야 뭐야 저거 갖고 싶은다 이거 은하고 그거에요? 잠깐 이거 은하고 그거에요? 대답좀 해봐요 빨리 아하 그렇구만 얼마짜린데요? 강남원님 어서오시고요 랩랩님이죠 40만? 아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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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하겠구만 그럼요 아저 제가 얼마나 어? 강남원님 괴롭혀 드렸는데 실력으로 실력으로 아마 괴롭혀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스피드로 버스를 탈 수 있겠어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섯명인데 여덟명까지 모이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응애 응애 나 뉴비 어떡해 여러분들 아이고 뭐야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아 오케이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해봤던거네 해봤던거네 내가 좀비를 피하는것보다 저 휘안님을 피해야래 오케이 젠장아 잡았고 맞자 이게 바로 골키나리의 실력 이게 바로 브레인 플켓갓 안 잡았는데요 접진 않았는데 어느 한분의 발언 때문에 안하고 있는거에요 접진 않았어요 저 매일마다 출첵하는데 뭐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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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분 으어어어어어어어 휘안님 빨리 신고하시죠 네 골키나리 어디있는지 신고해봐요 빨리 빨리 신고해봐요 왜 신고하네요 왜 신고하네요 왜 신고하네요 휘안님 얼리 신고하셔야지 왜 신고하네 퀴안님 결국 좀비화가 됐구만 쯧쯧쯧 그 시나리가 좀비가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뭐 숨길 수가 없네 실력을 숨길 수가 없어 제보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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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제보해봐 못찾겠지 못찾겠지 아니 이거 보여 먹자먹짱니 코아 안녕하세요 와 깜짝이야 숨어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다 엘리니크님 출첵 감사합니다 저 열차 표시가 후원 열차 표시인가? 아 뭐야 깜짝이야 아아 여기 한명 더 있겠지 롱 한명 더 있겠지 롱 롱 내가 어 디코 목소리를 키고 싶은데 목소리를 키면은 바로 고바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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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스보로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연사람 어우 좋다 아주 명예로운 안녕 퀴아님 그리고 내가 좀비다 어 뭐야 아니네 아 아깝다 내가 좀비여가지고 퀴아님부터 잡으신 영광을 주셨으면은 어 퀴아님 아주 그냥 어 평생 나 이제 좀비고 안할거야 응행 나 좀비고 접을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 아쉽다 아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라지는게 아니고 후원 열차가 열리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 가는거네 아 그럼요 아직 자리 많이 남았어요 아아아아아아이 아아 잘 심었는데 아아 잘 숨었는데 아아 이 스트리머의 그 비해 아 오늘 학원을 빨리해서 아하 여러분 목소리를 원해요 여러분 목소리를 원합니까 그리고 내가 좀비 아아 내가 좀비였는데 아 이 스트리머 이 스트리머 이 스트리머 언제까지 제가 채널 20에서 놀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 그게 그거지만 오오오오 아 깜짝이야 우와 놀랬어 야 놀랬어 야 야 놀랬어요 이번껏 좀 놀랬어요 나 니 дис님 이번껏 좀 놀랬어요 네 이번껏 좀 놀랬습니다 야 내가 왠지 될 것 같애 그치 하하하하하 하하하 키안님 에이 좀비고 접어라 하하하 recording dobrze ellos bb 자주 상황정 아 웃겨 저는 이제 안오겠습니다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무시나리한테 잡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법거 빨리 나왔습니다 언제 나오죠? 아 그리고 잠깐만 물어볼거 저기 내일 저기 몇시에 방송이에요? 방송 시작 몇시에요? 아시는분 내가 공지를 보고 들어온다는거를 피곤해서 잠깐 자가지고 모텔 못봤네 야 이 큰 피에 큰게 사라진단 말이야? 아 21시 오오 내 방송이랑 겹치는거에요 계속 원신하고 생방송을 같이 틀어놓고 방송을 할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할까? 해가지고 리코드 열어놓고 그럴려구요 지금 예상금 그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리듬코드 공유하고 이제 저 스토리 스토리 밀면서 이제 저기 방송 즐기면서 화면을 두개 띄울거죠 하나는 저기 원신 방송 하나 띄울거고 하나는 제 화면 띄울거고 자 동화속에 개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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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 생방송 화면이랑 생방송 화면이랑 같이 켜놔가지고 방송을 할까 아주 좋죠 고씨나리 치고 머리가 좋았어 네 맞아요 검은콩님이 콕 사라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제 더욱더 빨리 버스를 탈 탈수가 있어요 더욱더 빨리 빠른 버스가 가는겁니다 후군데 아 진짜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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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있으면 좋죠 그쵸 괜찮아요 어떤 라이더든 어쨌든 빠르게 버스만 탈수있으면 돼요 왠지 올꺼같애 왠지 올꺼같애 와어어어 잘 숨으시는가 본데 골스나리급이군 여러분들 골스나리에다 지내기 바랍니다 곧 1500이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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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시고 있는건 맞죠? 아 첫얘기 하시는거였어요? 5 4 3 2 1 맞죠? 이게 바로 골스나리의 실력입니다 누군가 먹겠지 5 5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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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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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 2 5 5 5 그럼 뭐 게임이 끝났구만 이야.. 위에 지나가는거 보였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있어요 깜짝이야 놀래라 아우 놀래라 사람 때문에 놀래는거 처음이네 이 사장님 저 따라오시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만 이 개세윤의 특이 스킨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매력 어 뭐야 사장님 좀비가 됐다는거는 여기 근처에 있다는 뜻이잖아 와우 내가 최후의 승진자 같애지마 다쩌! 하하하하하하 고스나리 1등! 야! 야 고스나리가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 뭐하시는거에요 여러분들 고스나리가 이 고스나리가 1등을 했다고 여러분 1이 1라 아 1라 찾기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고스나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거에요 찾는게 응 아니야? 판사가 누군데 판사가 누군데 날 평가해요 저를 평가합니까? 판사가 누군데 저를 평가해요? 아 아 큐아님이 판사님이세요? 다음판 갑니다 오케이 박스는 천재인가요? 네 잘생겼나요? 당연하죠 와 큐아님 저를 모시지 않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거에요 알겠어요? 또 이거 심심하게 꼭 가져야겠네 뭐야 아직 여기 안에 있었어? 나 되게 머리 신나고 썼는데 아 진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었구만 아 잠깐만 이거 재밌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잡아볼까요 방금 전에 고신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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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피나리는 1등이었다고 한다 잡았고 받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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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 저한테 잡혔습니다 또 또 또 또 오다가 고시나리 좀비돼가지고 큐아님 또 먹히는 그레인 나옵니다 퀴안님 퀴안님 위에 있대요 퀴안님 고아 출책 감사합니다 역시 고아 출책 난 잘 씹었어 역시 고시나리가 전판 1등 했어요 뱃찌님 뱃찌님 추카ś 뱃찌님 축하 축하해 줘요 네 해에 증거 증거도 있어요 동 그냥 올라가면 진거 올라갑니다 그냥 들켰다 아주 좋아 은신술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혼자 하셨나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찌님 믿기 힘들겠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1등 한 거예요 대찌님 꿈일지 모르겠지만 대찌님은 제 골슨의 꿈 안에 계신 거예요 선이라 이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4 3 2 1 아 또 생존해 버렸습니다 또 생존해 버렸어요 보스나리 2등 했어요 봐봐요 봐봐요 이래도? 이래도? 여러분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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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 번 더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자 야 여러분 디코 게임방 들어와요 같이 대화하면서 하시죠 안되겠다 여러분의 육성으로 육성으로 골슨하니한테 젖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트우츄츄츄츄츄츄 얼른 들어와요 즈 디코 저기 게임방 게임방 들어오세요 지금 챗 제대로 못 보겠소 게임방 들어와요 빨리 목소리를 공개하라 네 말씀하세요 이미 공개했다 안녕하세요 엘링크님 엘링크님 네 말씀하세요 원리님 뭔소리야 1500 딱 맞췄는데 악인준비님께서 1500 맞춘거를 바로 풀어버리셨네요 유입이에요 잘오셨어요 곧씨나리 유튜브 구독해보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콩리 지목걸 쓰셨어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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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 들어와요 누구 누가 듀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한판하고 듀얼하지 뭐 아 저 지금 제가 ASNA에요 나리님 제가 ASNA라고요 아까 유입이라고 했던 사람이 저에요 아 그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후원 약차도 만들어줬어요 제가 유입이라고 한게 저에요? 곧씨나리님입니다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곧씨나리 어디있을까 아니 근데 궁금한게 Q&A님은 저를 왜 찾아요? 전 Q&A님 전 엄지님한테 뭐 한게 없는데 아 엄지님 잡았고 안돼 안돼 엄지님 잡혀버렸어 1박 엄지님 1박 좀 냅둬요 왜 냅둬요 안돼요 그럼 게임이 안되잖아요 잠시 있으면 안돼 Q&A님 안녕하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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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깄다 요 여깄어요 나 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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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지요 봤어? 이게 바로 브레인 이게 바로 지능 이게 바로 지능 이게 바로 브레인 Q&A님한테 안 잡힌게 다행이다 누구한테? 에킹 님은 나 못 잡았지요 흐흫 자눈 액션 쓰는데 냅둬요 안돼요 게임을 진행을 해야지 아 이거 한 다음에 본기로 와야겠다 이게 9개에요 나린님 아 9개에요? 에 774 9개인데 왜 이렇게 좋아보이지? 잡았구요 이거지 이 정도 잡아줘야 어? 숙주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근데 만든지는 나린님보다 빨리 만든 계장이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언제 시작했더라? 제가 이걸 언제 시작했더라? 방찬 계정이라 이게 방찬 계정이라 이게 아 그리고 저 아 그리고 저 저 컴퓨터 저기 좀비고 풀리긴 했는데 방향키가 안 모아서 이걸로 다시 했어요 오 살았네 주 준비가 이 정도는 돼야지 잠시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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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콩님 아까 위로가 됐다 뒤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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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콩님이야 이슬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위로가세요 이러면서 난 아래로 가야지 퀴어님이 제일 먼저 당한다 아니네 아 아깝다 당일 쉬어야 되는데 하트 고시나리한테 하트 거절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안녕하세요 제가 잡힐 거면 잡혀라 이런 뜻이 있죠 몰라요 이쪽으로 왔어요 제보 좋아하는 퀴아님이 계셔가지고 제보만 좋아하세요 왠지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시네 윗 생존자 한 명 어디 가는 거야? 이 고시나리가 잡아주면 안 되겠다 아 1,2,3등 자꾸 내려가네 큰일났네 1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 규토빌리아님하고 다 나갔다 아 맞다 맞다 1대1 2,3 맞아 뭐였죠? 방금 1대1 뭐였죠? 지목권 뭐였죠? 듀얼이었나요? 누가 듀얼이에요? 어 잠깐 잠 못 만들었다 취소 기본 4 제가 팠어요 아 그래요? 네 팠어요 누가 누구랑 듀얼이에요? 누구랑 듀얼이에요? 듀얼 누구예요? 설마 저는 알겠어 닭고기가 누군데요? 닭고기가 누구예요? 저는 개세윤이라는 멋진 이름도 있거든요 저는 개세윤이라는 멋진 이름도 있어요 누구야 될까요? 고시나리 검은통 제출시간 30초 이거는 뭐 뭐나마나 고시나리가 졌지 자 투표가 아무도 없는 걸로 봐서는 검은콩님이 오 이러고 검은콩님이 저한테 10포인트 걸어가지고 저를 이기게끔 하게 되면은 검은콩님 1000비트 뭐냐 뭐야 아무도 안고러졌어 시작해요 빨리 시간은 금이다 타이밍이 골드 몰라요 무조건 우린 여기서부터야 돼 알겠죠? 와봐요 깎아버렸구나 이거지 별거 아니네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신이 신이 내는 컨트롤 신이 내는 컨트롤 이게 바로 신이 내는 컨트롤 네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일 났다 아 군양양이 고아 안녕하세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 일단은 나린님이 먼저 3번을 기회하는 걸 풀어야 돼요 아 아깝다 한 대 더 때릴 수 있었는데 야냥내입니다 아니 고스나리가 광고 킨 것보다 더 좋아하시면 어떡합니까 뭐야 이거 왜 쪘는데 아 뭐야 쪘는데 아 진짜 이야 이야 재미없습니다 듀얼 재미없어요 듀얼 신청하지 마요 진짜 듀얼 재미없어요 자 다시 점령 다시 그거 가죠 점프고 가면 가겠습니다 들어와요 어딨냐 공포가면 재미있구만 당장 내놔요 방산 주시려 나린님 내놔요 내놔요 말투 말투 뭐야 엘리크님 왜 이렇게 이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요 이게 유름이요 이쁘다 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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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한테 저기 줘요 당장 줘봐요 관절 우리 혜택 볼려면 관절하는 게 맞아 오! 잠깐만! 아악! 아악! 아 진짜 관전 누른다는 거 시작해버렸어. 2월 5, 고박 두보, 고박 두보가 한 번 더 시작했으니까. 아니 관전을 누른다는 게 시작이네. 일단 님들 다 중앙에, 다 중앙에. 네,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네, 중앙에 있어요. 네, 가운데 있어요. 그냥 다 가운데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네. 와, 멋있는데? 준비 승이에요. 대문이 2판에 1등하고 싶어서 욕심부리지 마요. 야... 모르고, 모르고. 아! 아니 관전 들어간다는 거 왜 시작이 되버린 거야, 도대체. 아, 진짜 트롤. 네, 누냥냥 계정 있잖아요, 형. 네! 네, 검은궁잎 하신대요. 네. 아, 한 명 트롤 있었다. 왜요? 제가 유... 제가 엄청나게 순문해줘서 하고 있는데 왜 없어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님들 꼴찌야. 아, 진짜요? 고시나리가 1등하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예. 세상이... 고시나리를... 네. 비율방위는 없어요. 만든 다음에... 아, 방금 나가셨잖아요, 나리님. 기대하세요. 아, 참... 만들졌다. 내가 방금 만들 수가 없잖아! 캐피작은요. 나중에 우리... 제가 방송 아닐 때 하도록 하죠. 뭐야, 뭐 사야되는데. 근데 강당원님은... 디코닉 뭐예요? 아니, 근데... 아직 은하구 시간 좀 많이 있잖아요. 칠치님. 칠치님. 아, 원래 못쓰는데 노트북에 로그인하고 있어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니, 은하구가 언제까지인데요? 8월 중순이면 아직 멀었지. 옥내 메이저 341 팔로우 35000포인트. 그러면은 누냥냥님. 저기 그거... 없애야겠다. 저기... 안 그래도 지금... 저기... 꽈득꽈득 찼는데... 아니, 시작을 해버렸잖아! 아니, 나는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기기기 어려운데... 아, 잠깐만. 시원님이다. 절대 퍼블은 안 돼. 분명히 나 따라오고 있을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깝네... 뭐야! 뭐야, 내가 가서 잡혔어! 와... 나리님, 체육복 누르면서 가요. 거기 위치 떠요. 거기 위치 떠요.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육복이 위치 거구나. 검풍님 봤어요. 네, 대찌님. 잡았고요. 웬만하면 다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오, 진짜요? 다 아래쪽에. 오오! 아니, 시험기간이라서 아직 못한다 그랬잖아. 뭐야... 어... 또 이제 제가 열심히 꾸며드려야겠구만. 위에... 이쪽, 위쪽에 있다. 달이님이 힌트 쓰면서 다니고 있죠? 네! 아래있다. 저 아닌데? 저 방 안에 있는데? 아, 공부말고 다른데. 시험기하니까 그렇구만. 저기네. 기무셔주거! 아, 퀴아님. 이게 힌트가 너무 좋아. 그래서 힌트 발급되다 싶을 땐 바로 은신으로 튀어야 된다고. 아, 힌트가 뜨니까 숨어있어도 자주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어? 엘리크님 화이팅! 잡아줘요, 퀴아님. 놀랬어. 잘가요, 퀴아님. 아까 이쪽에 본 것 같은데? 엘리크님 잡기 힘들거야. 안녕하세요. 댄스타임! 봐요. 댄스타임! 뭐야, 이렇게 숨으면서 댄스타임은 안 되는구만. 또 이제 검은콩이 또 재물얘기 나왔다. 골스날이라 재물로 갖춰주면 살려주나요, 나오겠지 이제. 또 재물얘기 나왔다, 또. 뭔소리예요. 정말 난리같이 킴받네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기 얘기하고 싶으시면 디코 들어오셔도 돼요, 디코. 지금 게임방에 다들 있어요. 이거 설명도 못 받겠네? 혜형님은 탓이없라. 레디 fucking 다행이다. 혜형님은 탓이다. 드라마가 오실라. 드라마가 오실라. 탓이다. 다행이다. 3, 2, 1 3, 2, 1 방송관리자 아닌데? 아 있다 찾았다 누냥 누냥 그러면 매니저를 해지 오케이 됐어 1회에서 제 매니저를 한 명 더 뽑을 수 있어 누구 매니저 해제됐어요? 3, 2, 1, 5초포 날린 사람이 또 우는 거 보고 싶으시면 안주셔도 되고 우는 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스님이랑 아마게또 세판하는게 수원이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마게또는 뭐에요? 근데 거울은 진짜 어이없이 죽으신게 게임 끝나는 지 3,000원 왔을 때 그냥 아무래도 찾아보려고 제가 어떻게 시청자를 울릴 수 있습니까? 동석이요? 동석이? 뭔소리에요 아 저기 그거 저기 그 뭐냐 그거 그 뭐냐 그 뭐지? 은하고 동석이 얘기하시는거구나 현재 매니저가 어떻게 어떻게 나냥임을 울릴 수가 있어 공공님 원래 화윤이 매니저 안있어요? 자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탑시리안에 드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탑시리를 이렇게 드는거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비고 강의 시작합니다 좀비고에서 제가 선생님입니다 이제부터 문없네 안들어도 될 듯 아 benefici 찾았고요 하여튼 아니 이게 수주 좀비면 이정도 잡아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위로 위로 이거 시장피장 하면 있다 수주 좀비면 이정도 잡아줘야 그래? 그럼 시작점 한 번씩 내렸을쪼? 아 그래 걸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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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쪽 그 일 포니랑 근서 이 수주 좀비가 이렇게 잘 잡는거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선생님 클라스 좀비고 선생님 클라스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어 어디있지? 다짜잔 이거 좀비가 협업해서 하면은 너무 빡셈 그쵸 왜냐면 위치를 다 알려줘가지고 힌트를 여러번 같이 뜨니까 좀비가 협업하면 빡셀거에요 사람들은 아니 티장이 내적도 따라와요 생각해보니까 다 보이잖아 잠시만 야어어어 잡히는거 봐봐 아 퀘아님 무서워 퀘이 잡히자마자 바로 나이드로 울것봐 퀘아님 원래 무서운 사람 맞아요 날개 땜에 숨을 수가 없잖아 하아 진짜 아 나 여러분 제가 시간 끌고 있어요 여러분 서세요 제가 2명 어그로 끌고 있습니다 어그로 끌어져서 잡혔어요 그 다음은 와 되게 위험했다 위험해요 위에 있구만 참아드리겠습니다 그쪽에요 검콩 여기 아님 여기 아님 저 반대쪽에 아 그쪽으로 갈 수 있나 됐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날개를 빼면 봤어 아 선생님의 강이었습니다 예 좀비거 선생님의 강이었습니다 예 좀비 처음 걸려가지고 많이 잡은거 가지고 1등 한건데 저것까지 강이라네 어쨌든 1등 한거 네 어쨌든 1등 한거 네 바보랭킹 바보랭킹 그 잠깐만 그런데 그러면 검콩님이 3등 아니었나요? 환불해줘요 뭘 환불해요 저 바보랭킹이면 나 2등인데 바보랭킹이면 2위가 누구였지? 네 저요 바보 바보 근데 센센지님은 누구에요? 센지님은 트위치님 뭡니까? 3만원 척포 환불해줘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먹자먹자님 먹자먹자님 그런 말있죠 그시그청 네 4좌성으로 그시그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잘 숨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지 해봤지 내가 그리고 내가 좀비가 되겠지만 좀비가 안됐어 울었는데 아 더 더 보고 무책 흫흫흫 20180님 준비고 하시나요? 센이나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оч이나니만큼 뭐? 선을 안 넘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어느 스트리머도 저 정도 선을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요 경호공님 저는 디코방에 있습니다 저는 디제이하는 곳에 있어요 여기 밥 있으니까 먹을 거면 먹으세요 자주 움직여줘야 됩니다 몰시나리에 좀비고강이 자주 움직여줘야 돼요 은신이 가능하다는 거는 절세함이 찾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움직여주지 않으면 잡힐 확률이 더욱더 올라갑니다 은신이 풀리잖아요 은신이 풀려도 걱정 안하면 되는 게 여기 계시거든 싫어요 이게 바로 좀비고강이 플렉스 저건 또 자유 제보한다 또 위험하다 도망쳐 자 생존했습니다 굿슨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굿슨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굿슨이 왜 안해요 아 굿슨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있어요 이제 내가 걸릴 것 같았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잡았고요 잡았고요 하하하하 맞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락НА favour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umas qw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야 왜 쿨경 Geez 하하하하 아 이거 계속 제가 1등을 해버리네요 죄송합니다 바보랭킹 이번엔 바보랭킹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바보랭킹이면 큐아님 1등 아니겠습니까 검은콩님이 2등이고 그 다음에 누구로 3등을 할까 근데 왜 다들 나가시는거야 아무리 봐도 고스가 1등 같은데 월조리 하시는거에요 고스나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딴걸로 다시 팔게요 다시 판대요 연구실 한번 가볼까 검은콩님 우회에서 친추 안받아줘요 검은콩님은 친구를 안만들어요 안받아줘요? 네 그래서 유일한 친구가 고스나이 아무튼 예 오 낭만인데 친구 리미트가 199라죠 아 여러분 나리님 잡은 순간 바로 산게 절대 잡히면 안돼 만약 다른 사람이 잡혔다 위치 팔아 나이스 나이스 어 이것은 숨을 수 있는거잖아 이거는 또 고스나이 전문가지 사람 한 두명 정도 묻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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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중앙에서 눕시다 왼쪽 여기여기여기 슈안님 이러다가 제가 걸리면 어떡할려고 왼쪽 왼쪽 아래아래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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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하잖아 arabiencia 아래 여기여기 주막으로 봅시다 우리 우리아기는 컨트롤 컨트롤 우리 이리 신이 pent satu 컨트롤 이 렐 신의 컨트롤 이리 아빠 역시 컨트롤 잘가요 컨트롤 잘가요 잘가요 퓨언니 잘가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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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라가 따라가 자 퓨언니 잘가요 퓨언니 잡힐게요 잘가요 고스잖아요 고스 고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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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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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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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비슷하진 않겠다 하하하하하 위 구석 오른 구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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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크니 잡아요 엘리크니 잡아요 괜찮아요 엘리크니 잡아도 돼요 괜찮아요 엘리크니 제가 재물로 드릴게요 드릴게요 개세현 개세윤 시청자를 시청자를 재물로 받지다니 정말 좋죠 원래 재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재물이 저잖아요 지금 어 어떻게 알았지 아 아파 오 깜짝이야 놀래요 오징어 오징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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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컵 들어와 도전 음 어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브레인 이게 바로 브레인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마린님 두ert어놔 그럼요 약사비도 실력있고 모를께요 5,4,3,2,1 결국 큐안이 불편이었던 거예요 왜 저만 따라다녀요? 저기 잡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았잖아 5,4,3,2,1 5,4,3,2,1 그쵸 맞아요 나는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데 숨으려고 하는데 자꾸 제보를 하니까 문제죠 제보를 하니까 문제지 나 이렇게 숨잖아 이렇게 나는 숨으려고 한다고 근데 제보를 한다고 봐봐 봐봐 이렇게 제보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도망치겠습니까 네 이거 모양이 달라요 맞아요 모양이 좀 달라 그래서 모양이 뭐가 달라요 똑같구만 도바투뻔해 밑은 반대로인데 밑은 반대인데 도바투보 오오 놀랬라 와우 이게 안 잡힘? 어? 이게 안 잡히네 아니 저거 어? 나이스다 절대 죽으면 안돼 절대 죽으면 안돼 제가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들리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들리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들리 컨트롤 신들이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신이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일자로 일자로 나리님이 하는 거 그대로 가져주세요 나리님이 하는 거 그대로 가져주세요 이곳 임미닌 컨트롤 신들리 컨트롤 낙서빙인 거 인정하자 신들리 컨트롤 나이스 자 다른 맴버 안될죠 재미없다 들을게 없네 하하 본인이 안 들으니까 Hard 재미 없어서 놔둬 옳지 공포감염이 좋은거 같아 공포감염이 좋은거 같아 공포감염이 좋은거 같아 공동도 한판 하지 음 공감이 공감 안해봤는데 검은콩님한테 일단은 주셔야 어 20180님 오셨네 네 제가 왔습니다 아 검은콩님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방을 만드신 것 같은데 보자 공포가 한번 그치 이걸 만들어야지 내가 들어가지 반가우네 반가우면은 이거 상탈팀인데 와 근데 막상 고무코님은 안계시는데 고무코님 방을 다시 폈어요 아 왜 이렇게 렉이 걸렸어 역시 많게 반가우파티 싫은데 반가우파티 싫어요 근데 파티 낼 걸리던데 너 반가우파티 할거면 이거 할래 왜 파티는 별로 안걸려요 중차인가? 난 이거 해야지 나린님이 나린님이 그냥 자기 하고싶은거 하고싶대요 아 그럼 저는 콩님한테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 그러면 같이 히토리 빌어요 4명 4명도 될테니까 우리 한 번 간만에 디비전 한 번 해보자 뭐 쫄! 그래 쫄! 어쩔래요 쫄! 어차피 뭐 하실건데 따로 하신다는데 어차피 뭐 하실건데 따로 하신다는데 방킹에 뭐 노출 안되고 좋지 뭐 어 쫄이라는데요 쫄! 쫄! 나린님 쫄왔대요 쫄! 안녕하세요? 일단 4명 찼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콩님이 따로 왔거든요 이거 가능하십니까? 어? 나온사람이 저랑 콩립인데요 근데 뭐 하실거지? 관전 없었습니다 간만에 해보자 하고싶은거 하세요 남는지 갈테니 오우 판거 무시하시네 방과후 파트 안한다니까요 방과후 파트 안할거에요 나린님도 큐안님도 하고싶은거에요 저 남는지 갈게요 큐안님 큐안님 오케이 랜덤님 갑시다 서퍼 히트맨 단안에 저 사람 비아이피님 고아 안녕하세여 아니 하하하하 서퍼다 왜 서퍼야 왜 서퍼야.. 근데 서퍼 에반데? 안녕하세요? 무슨 날이에요? 티현이 서퍼 재밌어요. 재밌는 게 뿐지가 아니라.. 처음이에요. 아 예? 티현님.. 티현님.. 말해주시면 골라드릴게요. 말해주시면 골라드릴게요. 뭐라고요? 방금 나린이 발라드릴게라는 얘기를 제가 실시로 들은 거 맞죠? 티현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파도 기다리기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가운 색깔은요. 따가울 때 따가울 때 따가울 때 괜찮아요. 축하해요. 오케이? 뭐 하시는 거예요? 게임은 트리오를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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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기분 나쁘게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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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fe 아어.. 아.. 아.. memory 아 σt 아.. 액.. 아.. 아.. 왜 뭐가 삐져요 방과 파티 안 한다니까 그래서 삐진거잖아요 고맙은거에요? 힐만 깔아도 힐을 왜 안깔아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임, 힐러 할 줄 모르죠 뭐라구요? 그럼 곧셀 곧셀 할 줄 알게 있나요? 힐러임 아니 죽은 사람한테 바꿔서 까는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아직 호아시스 없는데 야 여기서 호아시스 안나오면 꿀심이게 도와 왜 안나오면 이제 나리님이 빨리 안살려준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 이제 에이드가 힐러로 가야죠 근데 에이드 힐러임 표혈 안좋아줬잖아 밀려오는 파도 좋나요 밀려오는 파도가 뭐였지 일단 속도 증가 일단 속도 증가만 안하시면 되고요 아니 누가 들어갔어 몰라요 누군가 들어가서 너도 들어갔어요 쿠키런 랭킹 찍고 아 쿠키런? 저는 쿠킹덤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와 역시 쿠키런 아 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브레인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오 오 카운터 과연 나 1이 되꼬 뭐하는 게임이에요? 좀비고라고 좀비를 잡는 게임이고 시청자를 잡는 게임입니다 근데 베티님은 뻣뻣 땄어요? 너무 많은데? 나린님을 잡는 게임이에요 이거 어떤 게임에 가도 나린님을 잡혀요 난 이거 힐슨 너무 파우치기 힘들다 힐슨 되게 어렵다 힐슨 힐슨은 반말이잖아요 존댓말! 존댓말! 존댓말로 하면은 아주 카톡으로 보낸거? 일단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건가? 어.. 어.. 그리고 물.. 손꼽 숨김에.. 그걸 보겠습니다 어.. 커다란 파도랑 사막의 오아시스였죠? 이거 터핑 후 휴식? 맞을수도 있고 안일수도 있고 스포도 휴식이 1조 무적이라서 어.. 그리고 풍량주이고 어..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 커다란 파도 어..? 근데 수시님이 누구에요? 이게 설마.. 없을 수 없는 집이 안 나온 겁니까? 엄지님.. 네.. 삭포로 해서.. 생존력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길을 사도하는.. 리미티브레이크 하려다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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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미있네요.. 아 진짜요? 그니까 수시님이 누구시냐니까요? 저거 압박자가 나왔네.. 엄지님이요 엄지님.. 아.. 그래요? 아무거나 불러? 바이널 블레이드 얼른 들어와요 뭐하는거에요 엄지님 바이널 카드.. 뭐더라? 쇼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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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이널.. 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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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뭐하지? 어빌리님 때리지마요 이게 헤드샷이 하는겁니다 여러분 헤드샷 뭐하지? 지금.. 지금.. 엄지님은 지금 오늘 저녁을 헤드샷 당하고 있는거에요 난리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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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아빌리티 스파크여 장여러라 아 그거구나 볼트 스폰트 아 레일하고 뱀파이어인 잘생긴 애가 있어요 제가 그거 쇼츠형태만 올렸는데 쿠키런킹덤에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못보셨구나 쇼트영상 즐겨 하면서 올렸는데 저게 뭐였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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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님 저랑 똑같은거 다가졌어 아 아 똑같은거 아 그건 좀 아 좀 자존심이 상하시겠는데요 링크님 명통이 나리님이 내 콕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엄지님은 고인무이시니까 괜찮을거에요 네? 네 아니 엄지님은 곤두님이니까 괜찮을거에요 아 맞아요 곤두님이니까 괜찮아요 나도 사냥꾼 나도 사냥꾼 그건 힐 하는거 아니에요 좋아요 나 좋아요 나 죽어 아 이거 걸리셨습니다 아 아 나 죽었어 와 죽으셨다 아 감탄다 오는데 감탄사입니다 감탄 나한테 뭐? 에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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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풀리였는데? 아니 풀피 아니었어요 살려줘요 저를 살려야 엘리크님을 살리죠 뭐하시는거아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지금 살릴 가치가 더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뭔소리에요 제가 가치가 얼마나 빠방한 사람인데 근데 전 받아서 받아서 할만이 없네 이거 못 깼어요 못 깼죠 난 이미 죽었어 그랬는데 아 힐러가 힐러 안해 힐러가 힐러 안해 돌진하고 있잖아 힐러가 돌진을 해요? 힐러가 돌진하고 있는데 힐러가 힐러에요 지금 힐러가 됐잖아요 얼마나 앞으로 안가시면 제가 하겠습니까 나린님 아니 뭔소리에요 같이 가야되는데 나린님이 계속 간거잖아요 나린님이 뒤에서 힐러져가지고 살려야되는데 저 디콘 나가도돼요 왜이렇게 혼나고있지 아 잠깐만 나린님이 혼나는건 당연하죠 왜 혼나는게 당연한거에요 그런거 없어요 혼날 짓을 했으니까요 저 방 디비전으로 팠는데 디비전으로 팠대요 하실분 검은콩님 검은콩님 디비전 하실분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 아아 콩님 죄송해요 이제 나린님 못들어와요 근데 안몽인데 아니 레벨이 왜이래라 악몽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저 저는 구경만하면 돼요 음료씨 마시면서 구경하지 뭐 칠렙 칠렙 97이네요 칠렙이에요? 칠렙이라고? 남보나도 없잖아 시아님 안되겠구만 뉴비 뉴비학사를 좀 해줘야겠어 일로와요 빨리 어? 저사람 97인데요 어? 어? 이게 바로 개쉐윤댄씨다 거기에 개쉐윤댄씨다 거기에 개쉐윤댄이 강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탐 안나는 진짜 탐 안나는 진짜 탐이 안나긴 한다 확실히 악사하시면은 간전 눌러드릴게요 그 부분이 악사를 하시면 간전 눌러드리겠습니다 구려 구려 한번 해봐요 끝 근데 악몽 0부터 악몽 0부터 3까지 하는건 너무 검은콩님 위드 아니에요? 악몽 4까지에요 4로에서 4로에서 클리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너무 검은콩이 원한대요 네 불가능 내다운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불가능이에요 골씨날이 보고있으면 쌉가능이지 아니요 안돼요 콩립이 아무리 잘했네요 한계가 있죠 그런가? 검은콩님 댕자라던데? 아 2로 타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린님 아 3까지 가면 타협하겠습니다 아하 제 입장은 고려안하시나요? 저도 고통받고싶지 않은데요? 아 저도요 잠깐만요 3까지 가면은 완전 눌러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통받고싶지 않하세요 이거 뒤져주면 안돼요 하세요 빨리 아까 말한거 츄노님이랑 20180님이야 그거 어? 어? 10분 안녕하세요 고수네입니다 팔로와 채널 고수네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 없으시까 유튜브 구독하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몽 3이면 악몽 3이면 해보죠 아니 저는 악몽 2단계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 저도요 제가 악몽 4라고 얘기했어요 저에요 저 구경할건데 악몽 4 버스 탔어요 버스 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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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여러분의 고통은 저의 행복이 아니고 저도 고통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려주세요 제발 금려주세요 화이팅 살려주세요 거 화이팅 잠깐만 선픽하세요 선픽하세요 아 남직할게요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골살이 없이 얼마나 잘하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악몽 4는 진격 어떤지 모르는데 이거 4에요 4 그니까 악몽 4는 진격이 어딘지 몰라나 이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콩림이 다 해야됩니다 네 저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난 그냥 힐러 보고 싶은데 아니 콩림 안 보면 계속 죽어가지고 다 벗어요 화이팅 화면을 보고싶으면 콩림을 봐야되요 맞아요 가요 해봐요 한번 얼마나 고피나리랑 비슷한 실력인지 봐주겠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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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한번 아무튼 화면 좀 봐하고 있어요 나이스 아 봐봐 봐봐 딱 빠는 고피나리네 그리나 봐 그리나 봐 딱 빠는 고피나리네 끝났네 봐줘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 달려줘 달려줘 어 끝났네 한방이죠 네 한방이에요 애초에 2부터는 거의 한방일거에요 1인가 1인가 2인가 2부터 한방입니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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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요 지금 네 다 살려줘 지금 지금 저기 퀴아님께서 살려줘 살려줘 이러시는거에요 지금 네 살려줘 살려줘 제가 제가 허락했습니다 같이 해줘요 동시에 격제스 힘 해줘요 어 네 거문콩림이 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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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거라는 예고 또 퀴씨이 끌거라는 예고 안쪽 맞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네이데를 때려야지 거문콩림이 한방만 맞으면은 어 잠깐만요 이상한거와요 어 갑자기 아니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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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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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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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일루 물러와요 누가 억울이지? 얼마 남았어 내 키아님이에요 나 저 저 아닌지 내 2018 때리지마요 때리지마요 그 버튼 때리지마요 잠깐만 내어보자 끝났어요 너무 많은데 이거 이거 누가 먼저 어그로 끌었어요 이렇게 오오 거북홍이면 살려 하지만 죽었지 끝났지 못갈리지 혼자 학교 못 이기죠 끝났지 보린이 해봐 나리님이 이미 때 디레트로 했었는데 보린이 누구 이거 보린 거 되게 재밌네 답해 누가 눈 좀 끄고 왔어요 아 재밌다 대빈 때려도 되죠 와 재밌네 아니 또 시작한다고? 아니 인원을 받고 가면 시작을 해야지 다른 분들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끝나서 콩림이 한 번 더 하고 싶었나봐 그래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다 같이 하자는 건데 돌아가면 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닐까요? 에스프리 에스프리 흠 어얼 에스프리 어 힐 키키 카드 비비 바락이 비치네 화이팅!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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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궁판이 가지마요 그냥 기다려 기다려 거북콩림 가는데 또 죽었죠 또 죽었죠 때리지않게 때리지않게 검은콩님이 예전실력이 안나오는구만 예전에 그 무쌍찍찍던 실력이 나오질않고있어 이거는 콩님이 말하기로 그러니까 길막이 너무 많아 저기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가라고 얘기해줘요 아 딴거래요 아니 그냥 방거파티하면 됐었는데 나리님이 싫다면서 안한거잖아요 맞아요 16명일지 몰랐지 해보자 방거파티 만들어봐요 만들어봐요 아 고바스보 진짜 만들어봐요 역시 고바스보네요 뭘소리하시는거에요 지금 맞는말이요 검은콩님은 청소가 안되어있어서 먼저 들어가는게 안된다 야구 그냥 컨으로 들어가야돼 네 대찌님은 잉게임이 뭐였죠 좀비고 그 대찌마요 덮밥일걸요 아 맞아 대찌마요 덮밥 저녁 저녁 저녁은 무슨 덮밥 죄송합니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거 게임 뭔지 아시죠? 히트만 다섯번인데 가보자 오븐이 히트만 다섯번일거에요 사람을 밖으로 달리면 됩니다 공격을 해서요 바깥 라인으로 날리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하시겠네 아 안하는데 아 커블라인 일단 커블라인 아 안정제이 다굴 나 때려 피하니 아 근데 이거 와아아아아아 나 이렇게 다굴 할거면 나 준비고 안할거야 이제 지금 사람 앞에서 먹고 이제 살려둘거에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하지마요 지금은 일단 나린이 잡는거 이직금지 이젠 게임 그냥 자유롭게 해요 다굴 금지 아니 재미가 없잖아 아 나 히트 모런다고 살 줄 모른다고 히트 콩님 살려주세요 바비를 백프로 어어 큐터블리아님 먼저 돌아가신거 같은데 아닌가 야구 맞구만 큐터블리아님 먼저 돌아가셨구만 뭐 엘리크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쥐아님이 큐터블리아 저거 랩방지 매크로 그냥 끄면 안돼요 저거 아니아니 저걸 안하면 안돼 너 랩 걸릴때 매크로하면 랩풀리는 그런 상상이 있었나봐 또야 너무 사죽이긴 한데 파이팅 너는 비트맨을 할줄 모른게 잠깐만 고스 어딨지 또 뭐가 나는 왜 안맞는거야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됐어 아직 죽지 않아 편님 아웃 고스 고스 다음은 고스 아웃 아웃 와 죽었어 아웃 다음은 어 망했다 껌통이 보내야되요 지금 순위를 봤을때 다음은 다음은 큐터블리아 히터블리아 와우 바로 만내셨구만 이제 다음은 히터블리아님 가야되요 네 저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야 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5라운드 하셨는데 아니 이것저것 게임 넣어주지 나 이것밖에 이것밖에 설정하는거 봐야해 나 나가는거 봤어 히터블리아님 오오 한칸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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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날리잖아 저기요 엄지님 스메시 엄지님 못한다면서 스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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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내꺼려 어어 어드님 순가리동 전문가네 마법사 마법사 아우 가려워 아이고 어? 엘리크림 뭐해? 나린님은 1등? 나린님은 1등? 나린님은 1등? 당연히 우선 가야죠 당연히 우선 당연히 우선 근데 오히려 나린님은 1등인게 더 나아 지금 점수상할땐 나린님이 1등하고 무슨 말을 하실지 뭐야 와아 아아 나는 왜 안맞는거야 어 나 한번 피하는다 피하는다 살려줘 살려줘요 안살려줄거에요 안녕히가세요 1등 먼저 코티 어 근데 길을 모았다 공격했는데 왜 나는 안맞는거야 그거 사거리 바깨면 사거리가 짜자야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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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가있어야 되잖아 정면으로 가있어야 되잖아 우와 왔다갔다 깨종갔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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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우와 죽을 뻔했다! 아직 안 죽었어. 무슨 애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죽아라. 무슨 애 아직 살아있다고! 왜 살아있대. 말이 좀 너무한데? 링크님 보내주세요 링크님. 노! 내가 불해질 것 같은데? 야! 보내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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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큐토블리아님은 1등이겠는데? 아니야. 나린님 이겨! 아 진짜! 이겼다! 오! 오! 이겼고! 잠깐만. 나린님 꼭 몰빵하게 탁크리죠. 이제 고수나린님 향하십니까? 죽이면 됩니다. 아우! 아 이게 피지컬. 피지컬endre 하니까해냈. 찬쌍. 자 아우! 저분 2등 2등. 바이오이님 뭐예요 나린님 채팅창이 사라진거 직접을 이안님 접사하니까 왜 날 때리는거야 대체 이안님 아니 곧끼날이 방송에다 채팅을 쳐야지 지금 어디다 채팅해주시는거예요 지금 어? 디레이가 너무 심해요 아 뭐야 렛걸려 저기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 그렇지 어 어 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위여 하지만 그 꿈은 날아갔습니다 역시 풍립이다 우와 일단은 전에 꼴등은 아니라는거 뭐지 저기 공동 1위 공동 1위 공동 2등 공동 꼴등 아니 공동 꼴등은 아니구나 뭐 재미난거 없을까요? 뭐 재미난거 없을까요? 방금과 파트 말고 솔직히 좀비고 노잼 지금 시기로써는 할 수 있는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노잼 시기긴 해요 그쵸 재미가 없네 그 아까 그거 뭐냐 끊고 그거 하는거 말고는 아잠만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 이거 외워야되는거였나요 뭔데요 이거 진짜 못해요 외우는거 못해요 저도 아 이거 어려워요 그냥 예술품 만들죠 다들 예술품 만들시다 이거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데 에이 근데 저거 시도해볼게요 주제가 뭐라고? 어 뭐야 1명은 방 1명에서 1명은 포 어때요 뭐야 이거 다시 이거 다시 리셋 안되나? 리셋돼요 리셋돼요 저기 꽃밭쪽에 다시 있거든요 아 오케이 오 어떻게 생겼어 제가 고우 만들게요 이대로 갈게 기억이 안나 못갔는데 님들아 제가 고우 만듦 님들아 제가 고우 만듦 어? 저... 이거 못했는데 아... 야... 근데 이걸 5라운드까지 한거는 좀 그랬는데 그... 맞게 부수면 야... 차저님 와... 뭐 적었다고 아... 아... 아니 근데 검은콩이 왜 이걸 아니 난 이걸 랜덤인줄 알았는데 아깝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게 5라운드야 잠시만 어떻게 거 같은데 이게 다 밑에 막상인거 나 이거 좀 내줘는데 액스 음소거를 시켜버릴 수도 없고 왜요 저 똑같이 조각해주세요 네 배우세요 야... 이번 번주 쉽다 어렵지 않다 근데 보스탕인거 못할건데 어렵잖아요 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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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근데 왜 깎는게 이상해져? 그... 2페어가 2x3으로 잘라요 그쵸 금방 2x3이에요 아니... 이러면은 이상하잖아 아하... 오케이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젠장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젠장 몰라... 보 바스 보 보 바스 보 아니 아니... 와 이거 진짜... 체어가 잘못됐잖아 한칸 뒤였네 고스 머리카락 고스 머리카락 손손손손손손손손손 도와 contempt 손순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 Consعد minut 아시 spel에 이제에 결국 염這裡 제가 점수에 체어를 얼마나 이른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번 건은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해보겠쩌 이제 알았어요 진짜 할 수 있는건 맞쩌? 네 우와 우우우우워 오우 fuego 진짜하네 내가 고치나리다!!! 내가 고치라 리다 iç게요 고치나리다!!!!! 내 도망을 이거 리셋 할 뻔 했네 아 근데 이번 것도 시키나? 아이 시간내 이거 못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야? 이건 쉬웠다 근데 이것도 시키네 저 뱉니 고아 안녕하세요 야 다들 잘 하시는구만 다 퍼빌 죽였어 기간 끝나고 때리면 직계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쉬워서 어쩔 수 없었죠 야 어려운 것도 많은데 이거 맞아요 아 근데 나린님이랑 같은 동수 용서할 수 없는데? 아 잠시만 나린님이랑 같은 동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이거? 용서할 수 없다니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거겠죠 나 이번엔 빠께만 나 화이팅 아니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크님이 처음에 한 번에 버렸어 저것도 쉬운데 아니 그거 안 돼요 어 그냥 기억 안 나 가운데 한 번 뚫고 그 양옆으로 다 없앤 다음에 맨 위에 하나만 뚫으면 돼요 이야 설명 고시나니 끝 아 뻔했네 우선 끝났습니다 아니 장난입니까 5 4 3 2 1 먼저 어멍 어스 같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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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할거에요 아 네 잘잘게요 내일 좀 피곤해서 나 지금 왜 울냐고 못들었다 그럼 제가 고바스부라고 해도 되죠 고바스부 고바스부 아 까먹었잖아요 그걸 까먹네 아 진짜 어떤거였지 뭐였지 아 이정도였던거같아 아 몰라 아니면 아닌거지 아 이게 아닌데 진짜 그걸 까먹네 아 근데 이거 헷갈릴수도 있죠 뭐 저도 지금 제대로 안된거같아 아 아니야 꼭보면 알겠지 언제 끝났어요 아 이거였구나 은표였구나 아 콩님 까비 난 완전 틀렸는데 아 더블님도 까비 난 그냥 아예 막했는데 사람은 응 응 어 이게 뭐죠 야아아아 메허는 좀 아 뭔가 컨텐츠가 없을까요 빨리 끝나자 아 끝났다 진짜 딜 재미삼는거 건비구에서 컨텐츠를 참는다면은 어어 없는데 없죠 없죠 우리 한번 점령전 해볼래요 인원 나눠서 점령전 해요 점령전 오케이 만들어요 검은콩님 이거 점령전 할거면 좀 밸런스 맞춰야되거든요 밸런스 맞춰야되면 밸런스 맞춰야되면 진단 뜻이죠 진단 뜻이에요 진단 뜻이에요 진단 뜻이에요 일단 골스나리 있으면 1인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저랑 콩김이랑 나름 일단은 대찌님 대찌님 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왜 2인분이랑 말씀을 안하시지 음 아아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저를 괴롭게 과대평가를 하시는데요 아니 잠깐 지금 7분이시거든요 한 번 들어오고 투표 한 번 갈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큰 착각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게 자꾸 골스나리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 그 정리거 업데이트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보니까 사돈님이랑 검은콩님이랑 그 팀은 안하야되요 아 저 부파랍이 갈라져야되요 누가 이길까요 그 레벨 보니까 지금 90불에 99레비 라 지금 사전님이 근데 티티님은 뭐에요 사전님이 보호하니 레더를 하실 분 같거든요 레드팀 사전님 티티님은 뭡니까 아 저 로비있는거 보니까 아무튼 아무튼 골스나리 아주 뭐냐 과대평가 감사합니다 대찌님 역시 과대평가하시는 분은 역시 대찌님밖에 안계시다니까 티티님 야 어떻게 1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네 2인분인데 트롤까지 하면 2인분 3인분도 가능한데 대찌님 들어오신다고요 아 저런 근데 한 명 와야되는데 네네네 저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좀비고 왜 업데이트 안있어요 티티님이 할래요 티티님이 할래요 아 저 그 좀비굴 최근에 안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제가 들어가면 안돼요 덩작이 된다니까요 해볼게요 네 진짜요? 한번 킬만 잘 해주세요 아이 쿵립이랑 사전팀은 솔직히 갈라져야지 아니 아직 투표 중인데 시작을 한다고? 아 저는 아직 게임 잘 안했으니까 빨리해 지금 선택 차려니까 빨리해요 저희가 레드팀이죠 네 저 레드팀에 걸겠습니다 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아 이렇게 덤벨을 하는 거였어요? 저기요 이렇게 되면은 콩립 못 잡잖아요 몰라 그 파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 이거는 파멘 할 줄 아지 네넨 안죽죠? 아 검은쿵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안죽어요 거기 극이 맞는데 아 낡아죽네 와 근데 이거 너무 노젠 플레이한다 솔직히 파멘은 파멘은 빼죠? 파멘은 빼지 파멘은 빼지 파멘은 빼지 이거 한번 추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슴님 왜 파멘을 끊어서 그 뭐라고요? 중간에 안들려고 파멘이야 파멘은 빼지 파멘은 빼지 파멘은 빼지 파멘은 빼지 그쪽도 파멘은 빼자 그쪽도 파멘은 빼자 안 들려요? 어우 나린님 턴직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볼라 했는데 죽죠? 안되네 49일전 접속 우리도 뺐잖아요 지금 우리도 뺐으니까 그쪽도 빼요 여기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되면 뺄게가 안되잖아 아무리 킬러기 좋아도 직업발 맞게 밀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요 봅니다 솔직히 파멘은 S 빼달고 있으면 뭘 해도 못 이겨 저기도 님들아 일단 님들 시작할 때 파멘은 두개 들고 왔어요 그래서 뺐잖아요 같이 뺐시다 파비 아 치아님이 두가지 빼줘 님들이 치아님을 못 죽이고 있잖아 님들이 힐을 하고 있잖아 님들이 힐을 하고 있잖아 그럼 님들도 힐러를 되던가 저기가 순서 들었잖아 나린님이 중앙에 와서 같이 빼올 생각을 해야지 저기 나린님이 힐 들었어요 님들아 물론 나린님이 힐러가 뭐가 좋은 건지 모르는 것 같애 여기 게임에서 회피는 뭐에요? 회피가 왜 되는거야 회피는 휴메탈 직업 고유 특성 아 아 아 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이고 아니 나린님 그 힐러 그거는 두 번째 스킬을 써야돼요 아 솔직히 죽었으니까 파멘은 빼죠 쎄니 죽여줘요 어 이름을 죽이네 아 이거 사거리 빨아가지고 나 사건대 때리고 죽었다 아니 쎄니와 같이 파멘 빼자고 님들이 스턴 지게 했으니까 저도 스턴 지게 한 번 합니다 어 일단은 그러면 저거서 그 맥량이 다 뜨냐 도대체 뭐하는거지? 갱가리 폰은? 갱가리요? 판매를 안되는거에요 쓰레기 체스 죽는다! 체스 살려요 빨리! 체스 살리란 말이야 퀴안님은 이제 왜 이렇게 스펀지 하지 말자 했잖아요 아니 하비를 했는데 왜 계속해요 아니 스펀지 하지 말자 했잖아요 퀴안님 스펀지 하지 말자 했잖아요 퀴아님 아무튼 말을 안듣는건 고치나리급이구만 안하기로 살짝 하세요 이제 끝까지 해 파기 스멜셜 드셨네 근데 디시네 파기 스멜셜 드셨더니 대화중이에요 디코에서 대화를 하시면 안되죠 끝났네? 재미없어 점령자 다른거에요 나리님은 사기집만 골라 놨어요 나리님은 사기집만 골라 놨어요 이분 좋은걸 골라 놓지 뭔지 모르니까 점령자라면 싸우는거 같으니까 다른거 다른거 엠블럼 획득했다 나도 모르게 금지직은 정하고 합시다 다음부턴 금지직은 정하고 해야되요 솔직히 맘같았어도 슈터스푸트가 싹 다 빼부리기 쉽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큐아님이 계속 타맨 드신게 좀 있긴 했어 우리가 쉽게 이긴게 타맨 아니였으면 뚫고 때려가서 한대라도 때리기 정도? 한대도 못 때리니까 사기집만 골라 놨는데 졌어 정도 너무 오랜만인데 들어가요 빨리 정도는 진짜 못해요 QW이 들어가요 뭐야 다 들어오셨잖아 뭐야 여덟명이 되네 저 못해도 이해정 근데 솔직히 점령전 벨패 언제에요? 진심 얘네들 버렸나? 이 사장이 난지 벌써 2년은 된거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하지 뭐가요? QW이 아니면 감옥죽이네요 점령전 이꼬라질 안죽고 2년은 된거 같아 흠흠 근데 얘네들이 한번도 패치를 안해요 대단해서 근데 여기 뭐 막는게 좋아 아니 적쌍이가 있지 그렇게 밸런스가 안맞는데 근데 뭐 본인들은 그거 모르고 본인들이 다 쓰고 있더라구요 와우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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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왜 잡힌다 아 이거 그거구나 잡힌다 C 주민옹 와요 잡았고 C 갑니다 아 정백 아 이런 아 완전 캐리했는데 게임이 완전히 뭉쳤어 너무하잖아 근데 C가 닿으면 오오 캐리가 뭐죠? 이게 원래 제가 고시나리가 아니고 캐리나리로 만들려고 했던 거펜 Christie 막걸 дома 아 아 아 레저 아 하린이 위로가세요 그러려구요 A A가 제일 먼저 올거거든 A가 동시에 오지 차이하죠 목 없어요 와우 공포님 폭트럴 뭐야 이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가 없느냐거든요? 오셔셔요 어... 내가? 함 잡해봐야 옥 한 번만 와준다 안녕? 난 골스넬이라고 해 바보 웃겼어 자보아아아아악! 뭐야? 잡았고? 뭐야? 아! 바보! 오케이 아주 좋아요 바보! 한 명 위쪽으로 갔고요 가면 분명히 이거 왔나 걸린 것 같아 와봐요 와봐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신이 내니 컨트롤! 저 소리 안이 들어왔는데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좋았어 이걸 살렸는데 못 도망가시네? 까비 아... 나오다마다 죽은 거예요 아주 좋았어! 나오다마다 일단 활 한번 쏘고 가요 그러면 웬만하면 덜 맞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될 때가 있음... 좀 슬프죠? 갑니다 그쪽으로 도망가시네요 아... 한 두 대 때렸다 아... 에이 두 대 때렸다 3대 때렸어요 나린이 에이 두 대 때렸어요 3대 남았어요 3대 때렸다니까요 나린이 3대 때렸다니까요 나린이 나 여기... 아무것도 안되나? 이게 처음이라서 길을 모르겠는데 와... 여기가 어디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여기가 어딘데? 이맵이 처음이에요 살려주세요 나 이맵이 길을 몰라 그러니까 에이 삼... 요쑤! 오케이 좋아 컨트롤로 극복해주지 이쪽이네?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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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잡았죠? 아이 고양이 아하 후우! 아니 이맵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버린거야 후우! 아니 이겼으면서 뭐라고 하지마요 자꾸 이 공격하는 거 오케이 그 김하니야 김하니야 진짜 처음이 있네 이맵이 와... C는 포기하겠네 님만 처음이 있는 사람 아니야 C는 포기해야 되는 거네 얘 이거 3개 다 못 지켜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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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어그로 왔어요 컨트롤 컨트롤 나린 E에 둘 A에 둘인가 지금 이게 바로 컨트롤 신이 내닌 컨트롤 신이 내닌 컨트롤 가즈져아~~ 아 이게 됐구나 지금 옥에 한명 대기 중이거든요 누가 감옥한번 확인해주세요 아니 옥에 있던데요? 있는데 뚫.. 바로 뚫린거야? 아 있는데 뚫고 있는거에요 지금 검은콩님이 아 그렇게 되는거에요? 대단한지? 있는데 오.. 검은콩님이 지금 말도 안되는걸로 뚫고 있거든요? 이러면 시간 끌기밖에 안되잖아 이분 말이 안됨 지금 좋아 잡았어 까만! 나중에 막아요 안되겠지 도대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뭐야 이사람 보세요 으아악 으아악 까비 없었는데요? 감옥 지켜! 감옥 지키라고! 아 뭐야 에이.. 에이.. 다셀 아마 이제 감옥으로 한 명 오겠지 안녕? 한명은 어디가 지금? 콩이 일로왔다 콩님 A.. A오른 BW님 A구나 OR BW님 A구나 콩님 지금 어.. 콩님 간복 왼쪽 어어 야 이걸로 어떻게 뚫어? 아 이거 좀 버려야되겠는데요 저 검은콩이 잡았어 다 여기 있으니까 감옥에 5하명 와요 5하명 와주면 되는데 아 뭐야 아 그냥 여기서 우주방어 저 박스 잡죠? A에서 우주방어 합시다 뒤로 빠지셔야 치려고 시간만 끄면 이겨 30초 버틸겁니다 한 명은 살려줘도 되잖아 조체님? 5 , 3, 2, 3, 4, 4, 4, 5, 5, 5, 6, 5, 6, 5, 6, 7, 8,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3, 13, 14, 12, 13, 14, 14, 15, 17, 17, 18, 18, 19, 19, 21, 20 아 이게 시간이 안돌네 masih массa 반복해봐야 발복해봐야 발복해봐야 잡았고 끝 끝 이게 바로 네 나린이 후롤이었다 이번엔 근데 잘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이번 건 좀 잘했어 아니 인간킬 식인데요 이번 건 좀 잘했어 근데 음 아 별로 잘까? 뭔 소리 왜 물음표에요 간만에 곧씨나리 채택창에 달린 댓글이 물음표라니 이 사답이 다했어요 이 사답이 다했다고 나린이 한 거 없음 한 거 없음이라뇨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내 감옥 꿀렸죠? 한 명 와요 이쪽으로 빨리 와요 잠깐만 이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 저기 팀 밸런스가 와있는데 팀 밸런스가 밸런스가 사장님이랑 검콩짐중 한 명 와야지 이쪽으로 A2, Z2 나린이 욕 지켜봐요 200분 초반에 이거 베이비 모르겠다 어딜 지켜야 되는 거야? B에 지금 검은풍이랑 태안님 있거든요? 지금 두 명이라서 뚫릴 것 같으니까 방만 있어요 가게만 있어요 맞을 생각하지 말고 가게만 있어요 여기 어디야? B 지켜돼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아니 B가 왜 빈집이야? B가 왜 어딨어? B가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네 아 잘가요 그 가게 가만히 있어요 제발 그냥 아니 A 무슨 일이야 잡았고 인간 B쪽으로 갔고요 남은 사람 남은 가만히 아래쪽이나 A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어차피 고생하게 가만히 뛰셨으면 됐는데 움직이지 말고 A로 간 것 같은데 안 와서? 바로 공격지 She can hold out 응 구현이 취하니 나 Pan They доступ Out roam Out A Raj Ki 아 장관장이 위쪽으로 온 것 같은데? 나이네 꼭 아래쪽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요 계속 있으면 우리가 이기죠 뭐 근데 저 체력이 없다니까요? 체력이 없다니까요? 지금 없었는데? 안 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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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돼! 아이고야 두 명 아니에요? 아니 두 명이었는데 두 명이었는데 제가 죽었어요 나린님이 따라가면 아니 나린님 이거 아니었어요? 오기였는데 저를 구하러 안 왔어요 아니 그냥 나린님 뭐 오기였는데 계속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안 오 아니 에너지가 없는 줄 몰랐어 아니 오기였어 아니 에너지가 있고 어디 갔다고 생각한거에요? 잠깐 이거 안 좋은데? 무조건 뚫어야 되는데? 이거 안 좋아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건 너무 팀이 불리해 밸런스가 그건 그래 아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저분들 그냥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가지고 나린님만 그러니까 저분 어떻게든 나린님이 이기고 싶어서 저렇게 플레이하자는 팀을 내가 나린님이 전반 이겼으니까 합법인 것 같긴 어떻게든 이기고 싶나 저렇게 아 무너지마 에이 에이 아 나 진짜 레더를 안 했다고 누를 줄 몰라 저분들은 어떻게든 나린님이 이기고 싶은거야 지금 옥 하나에서 둘이거든요 파이팅하세션 아이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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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럴줄 알았어 그냥 질게임 합시다 우리는 질게임 네 우리 그냥 다 막지 말고 다 막지 말고 우리 그냥 옥 막지 말고 전부 A로 가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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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거면 이고가 뭐 할거면 이고가 도와줘요 그래 날이 가야 제발 예 하고싶은데 하하하하 기분이 안좋지 잘하고 있지 죽어서 오겠지 안 죽어 안 죽을건데요 아 아 뭐 날이님이 공유공이 공유공을 잡았어 날이님이 공유공을 잡았어 아직 벚꽉이 벚꽉이 야,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어차피 진판인데, 굳이 게임? 아, 저게 이기고 싶어 하는데, 이기게 해드려야지. 어? 그 게임 이기고 싶어 하잖아. 근데 저 이거 뭐래. 우리는 질게임이나 합시다. 아, 근데 여기서 삐 터지면 끝나는구나. 오케이. 야, 나리님. 잡아, 살아서 왔어요! 아, 졌습니다. 근데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어차피 끝난 건데. 그럼 원신하고 있을게요, 저. 잠시만요. 어차피 게임 끝냈어요. 아니, 저분들은 게임을 이기고 싶은 거야. 그냥 나리님을 어떻게 이기고 싶어서 저래요, 지금. 그럼 나리님 혼자 보내드릴까요? 나리님이랑 1대1 해보죠. 1대1 하드, 1대1 하드. 1대1, 1대1, 1대1. 안 잡을게, 안 잡을게. 우리 구경만 하자. 우리 구경만 하자. 오케이, 좋다. 오오오오오오,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 이게 바로 실력. 하지만 졌지, 우리는. 네, 이거 3개 다 터지고. 근데 왜 게임이 안 끝나냐?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이제 여기까지 해야지. 게임이 끝났다고. 게임이 끝났다고. 아하. 이거 뭐 다 잡아도 우리가 못 이겨요?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야, 매크로에 고바드로 가있다니. 우리 검은콩니 잡죠? 보스전. 아이, 갑자기? 우리 검은콩니 잡는 보스전 합시다. 어차피 못 이기는 거. 에이. 어? 크리티크? 별순데요? 진짜 잡힌다, 이건. 나이스아. 자, 우린 좀비 사냥하러 다닙시다. 은행. 우리 굳이 이길 생각하지 마요. 우린 좀비 사냥만 합시다. 우리 게임이 끝났어요. 잡혔다! 공포 오랜만이네. 델필스 천마리 형님. 고아, 안녕하세요. 게임은 안 돼, 게임은 안 돼. 게임은 안 돼. 게임은 안 되고요. 게임은 안 되고요. 가봐요, 가봐요. 우리 좀비 잡십시다. 지금 경도하고 있어요. 네. 길이 다 빠져. 아이고. 오, 안 돼. 오, 안 돼. 오, 오 가봐요. 사람 있어요? 있는데? 아, 있는데 금방 뚫어요, 저 사람. 고아, 고아, 고아. 잡을 생각 없어. 유기어! 안 돼? 부럽잖아. 와. 울어서 근데 다 박혔어. 재미없죠, 경도? 공포감염 해요, 공포감염. 재미없게 하시니까 재미없죠. Tamara, 셔 beet즈. wanbage 등이 가거라. Michaela, 무이콘을 하고 있습니다. unterstützen. 네?! 원신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ânesper yah, 남 Vorokosré 삼껍 NFT 파이팅하세요. 온kung Peach pent up Alberto ID aos 2 뭐왔어요. проект new 자 천만력님 같이 하시겠습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 엄크 해제 오! 재국, 기산점 중소가임이 이 자연재해가 해제가 됐어 진돗개발령이 해제가 됐다니깐 아 으어어억 으흠 음크 난 wszyscy 7시 나나나나나나 천만용들 들어오세요 같이해요 여기는 레디가 없는데요? 아 여기 썩는다 조비가 안하네 아 군포감엔 한번도 안해봤네 노래 아닌데요 여기 이건 무슨 맵이야 이거 가면노래에요 군포감면노래 비가 휴, 오버 개새윤 개새윤 나는 개새...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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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뭐 일부러 숨을 장소에 안 숨긴 했는데 야 위험했다. 진짜 탱 위험했다. 어 이게 뭐 뭐라고 왜 이렇게 조용히 하지? 아 젠장! 아! 맨티킨이 잠깐 문자 보다가 당했네. 종고였군.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저도 행복하세이다. 뭐야 여기 길 없네? 아 있네? 제가 잡고. 아 아쿠아리움이 맵이 원래 이렇게 넓었나요? 아 잡혔구나!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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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거의 계신거 알았슈? 아 저쪽이꾸만. 뭐야 사전님! 야 좀비 되게 무섭게 행겼다. 아니 염진님 뭐하는 짓이에요. 엄청난다. 너한테 악감정이 있으시군요. 괜찮아요. 헤어님 이니까요. 누가 엘링크님한테 악감정이 있어요? 누구에요? 이크님 말고. 나야! 나 지롱! 나 지롱! 나 지롱! 어 뭐 어디가 쇼? 어 뭐야 어디가 쇼? 잡았다? 잡았음 어 진짜 나.. 나.. 일기지 마니라.. 나한테.. 좀 상처받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농담인거 아시죠? 게임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거에요 게임하다보니까 절대 악의는 없으쇼요 악의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시간이 왜이렇게 짧아 이거 뚫리네 와 이거 3명이면 힘든데 저런 말특 어 2명이면 너무 힘든데 악엔데요 2018님 저희 둘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고 준비가 되실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쪽 위 위 위 위 오른 망했군 어 방금 전에 이제 모두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저거 어떻게든 시각 뺄게요 2018님 2018님은 살아요 안돼 피해 났네 어 어디로 도망가신거야 이종위 아 이제 망했다 이거는 커토르의 문제가 아니죠 음 좀비가 이기는건 당연한거지 3등 야오 겁나무샤시즌 단판해야지 천만용이 들어오세요 같이해요 한 분 더 들어오실겁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실겁니다 자리 맡아달라는데요 한 판만 참여하고 네 자리 가게에는요 그 안에 두 명이 들어오면은 자리가 안돼요 에? 뭔 소리에요? 아 이거 사장님이 자리점이라고 하는데 네 자리는 안되죠 참인데 네 자리는 없어요 자리 없어요 그냥 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누구시지 근데? 들어오셨고 안녕하세요 한 분만 더 들어오시면 되는데 타이나리 잘 키우면 좋아질까나 좋아져요 제가 현재 타이나리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타이나리 키우고다가 타이나리는 안 키워지고 향능이 키워지는 매진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타이나리 정도면 픽돌이 아니죠 몰라요 12만원인가 13만원인가 13만원 쓰고 타이나리 뽑은건 픽돌이 맞지 난 치치 뽑았어요 축하 축하 아 오늘 일러스트 보셨죠? 대찌님이 좋아하실거 같다고 제가 문자까지 친히 남겨드렸는데 치치가 센터에요 죽여 네 죽이라구요? 아니 치치를 죽이라니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타이나리 팀이 죽었어요 그런 귀여운 목소리에 죽이라니 내가 죽이고 싶은거는 고스날이라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오른떡 그나저나 페스티벌이 언제라 그랬죠? 7월 언제라 그랬죠? 7월 7월 와 싫어한대 나리님 이거 시작하죠 아니야 예 시작해요 일단은 안 들어오시니까 일단 시작해요 아니래잖아요 봐봐요 판결 아 잠깐만 판결이 정확한구네 아니야 맞죠? 봐봐요 판샤님도 인정하잖아 이렇게 해도 나온다? 판샤님? 맞아 이게 아닌가? 자유 10에 비번 4 아 다들 화이팅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는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누구누구 키워야되는지는 보고 있는데 캐릭터가 너무 적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뽑아봐야돼 이번에 카즈압 뽑아야돼 카즈압 뽑고 이번 내일 방송에서 이제 이제 리딩코드로 이것저것 줄거거든요 리딩코드로 리딩코드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뽑기해봐야지 내일 공방이구나 네 아 공방 나 까먹고 있었어 내일 공방이에요 그래서 공방방 아 뭐야 공방이랑 같이 킬려고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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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잠깐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두명 잡았어 뭐야 어 방랑자 나와요? 내일 방랑자 나와요? 아니 그 이게 바로 아니 아직 아직 확질란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아 방랑자 나오면 방랑자 뽑는게 맞지 네 지금 확 저 지금 확피인데 이제 행복하시겠다 행복하시겠다 솔직히 저도 지금 방랑자는 아니죠 대디님은 꼬꼬미 뽑아야죠 아이 꼬꼬미도 뽑고싶긴 한데 방랑자가 그냥 저기 치치 삑돌 하세요 삑돌 저도 확천이거든요 확천이에요 아쉽다 저랑 같은 다이루크 뽑으셨구나 에 되게 슬픈데 내가 놀리려고 했어도 내가 왜 슬프지 와 이걸 잡네 아 다이루크 레벨 1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어 저도요 어 제가 지금 육상제와 모으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잡혔다 아 다이루크 좋다고 아 진짜요 아 아이돌인 사람으로서 뮤비 때문에 좋아요 다이루크 진짜 키워드나 근데 다이루크 보니까 거의 뭐 저기 예 그 뭐냐 저기 없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조합에 다이루크가 들어간 조합이 없어 네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라이렌 제가 이나즈만 낄 때까지 그것만 썼다니까요 아 진짜요 지금 나린님은 스멜을 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린님 일단 타이나리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타이나리가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하트나리 타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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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계셨구나 QWA님 알고 계셨구나 아 그렇구나 알고 계셨구나 재밌다 이거 좀 재밌네 대화하면서 하니까 두 명 동시에 잡고 들어오세요 원래 좀비고 하면서 원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원신 안 왔는데요 원신 댕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원신 한 번? 아니요 원신 스타레일 하세요 스타레일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서 별로 재미가 없는 거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스타레일 그건 아니야 원신보다 스타레일 저장공은 더 적습니다 아 근데 그건 맞아요 스타레일은 지금 깔 수 있긴 한데 그럼 원신은 요새 아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신 건가? 아닌데 자꾸 알고도 있죠 안하는 거지 보냈어 최초에 있는 원신 노잼씨라 가지고 원신 시청자 8802명 차례 2창자 1만 2천 와우 뭐야 저 저게 좀 무서운 사람이 숙조가 됐는데요 정말 스타레일 시청해서 나도 확인해 봐야지 좋아 나 완전히 잘 죽었어 3,417명 어 세고 더 적네 네 뭐 좀 더 적어요 스윗생진 기가 식었구만 하트 하트 3,3,3,3,3,3 이렇게 하시겠어요 진짜 또 이치님 가바라는 왜 3돌이지 하하하하 이게 키우고 싶은 캐릭터는 잘 안나오고 키우지 않는 캐릭터만 엄청나게 나오는 대찌님 대찌님 솔직히 치찌 몇돌이에요 대찌님 대찌님 치찌 한 4돌 정도 되죠 지금 뭐라고요 제가 치찌 한 4돌 정도 된다고요? 아 이거 이제 대찌네 하하 이야 제법 저기에 나리님 있어요 아 잠깐 빨리 끄어야겠다 아 아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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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우와우와우와우와 진정하시고 아 아 아 진짜 투명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 아깝다 대목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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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요 그 뭐있는데 아 뭐야 이쪽에 없는데 아 이게 걸리네 ㅋㅋㅋ 막을 줬군요 육돌이 되어버린 헤이죠 ㅋㅋㅋㅋㅋ 저는 향릉이 5돌입니다 5돌 향릉이 아니 몇명의 아래 흩리하시던데 향릉을 키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근데 향릉이 우돌이라니깐 연병이 아주 흐트렸덴 아무도 안거든 그리고 내가 아니구나 이거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지만에 스토리 좀 밀어야지 오우 잠깐 잠깐 진정하시고 진정하세요 왜요 스토리 밀거면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거에요 그래요 오.. 오마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아닌데 아...하 패트리한.. 이거 이거 설인데요 선 이건 나리딝이 설을 넘었습니다 나리딝이 저한테 가져오게 문제에요 그럼 내가 손을 치겠습니다 네 치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쳤어요 그럼 제가 설을 말하겠습니다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뭔 소리야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골피나리가 얼마나 지금 캐리하는 중인데 이제 나린님 일곱 명한테 중이라서 나린님 파트 끝 숫자는 숫자는 상대가 안되지 뭐야 헬라님 고아 안녕하세요 대치님 왜 정기구독자지 아 그거구나 참 저기 선물 받으셨구나 리방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제가 한번 저기 그 뭐냐 저기 관전 갈테니까 한번 하세요 괜찮습니다 양보까지 해주는 착한 스크리머 고시나리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 누르러 가겠습니다 아 기말 5일 남아서 근데 기말 끝나면 다들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뭐죠 방학이긴 한데 방학이긴 한데 방학시까지도 아직 멀긴 해요 아 그래요? 위쪽 위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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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이 뭐에요? 방학이 뭐죠? 먹는건가요? 네 먹는거에요 네 먹는거에요 뒤쪽 냠냠냠도 없어 오케이 키안을 컷 2마리만 남았어 고바스부만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아 오케오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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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다들 시험이셔가지고 저기 20180님은 그거라고 했나요? 저기 그 뭐라그러지 그거를 뭐요? 뭐요? 그 휴능? 네 뭐야 나갔다 검은공개 나가셨다 1년 남았어 왜 나가셔? 1년 남았거든요 왜 나가셔요? 마치수등 1년 남았거든요 아 리방 리방을 왜? 아 10 다시 10 다시 10 다시 아 10 다시래 그냥 10 자유 10 고하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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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서요 관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분 다 되거든요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 손 손 손 손 들어오세요 베이비님 고하스부 고하스부의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입니다 왜요? 저 아직 아무 말도 안했는데 어 멘티스님이시고 하셨어요 다들 시험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손이 생기나봐요 그 네 야자 잘자 죄송합니다 네 아 아 좀 생각좀 하고 얘기해 아 진짜 진짜 한개 빼먹으셨고 생각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 아 생각을 안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필터를 안고쳐요 제가 아 아 아 원래 나뉘는 고하스부 그래서 허리 지금 1500개가 넘게 쌓였잖아요 하하하 시험이 진짜 힘들긴 하죠 시험준비 힘들기도 하고 벼락치기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중간에 저기 수행평가 이런 것도 되게 힘들고 아니 아니 분명히 시험 전 전주에는 수행평가가 한 두세개였거든요 네 아니 근데 시험 전주가 되니까 수행평가가 여섯개로 늘어났어요 하하하하하하 매직 매직 수행평가가 늘어나는 매직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굉장히 아 여기서 충청을 자격증 시험 무슨 자격증 시험 저도 이제 일본어 저기 2급 딸려고 준비중인데 그게 뭐죠 일본어 능력시험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그래도 대답해주는게 있을거죠 뭐하세요 아래 잡았는데 아니 아래 두명 있었는데 아까 인보다 아래인거죠 아하 아 유추해서 아 아 어째 아오케오케 어째때 뭘 준비하신다는건 대단한겁니다 델피우스님 이거 되게 이쁘다 뭐해요? 보긴 뭐해요 운하고 열심히 하세요 델피우스님 이거 되게 이쁘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본비우스님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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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삭제해주게요 네 즉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컷 수화 됐어요 도배 잘하셨어요 야 고시나리가 도배를 당할만큼 인기가 떨어졌구만 젠장 사장님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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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태트리올때도 그렇고 호수나리여서 진짜 호수나리여서 후원해서 후원 천원씩 후원해가지고 저기 하시는 분 환영 반가웠어요 리크님 총 6천원 벌어졌어 그분 덕분에 통과하세요 통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후원하려고 했는데 나린님의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듣고 싫어졌어요 네 아직 40비트가 남아있어요 아 비트가 남아있다고요 네 아 근데 왜 안써요 다른 분한테 쓰려고 아 다른 분한테 쓰려고 빨리 고스나한테 써요 네 협박입니다 네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드셨어요? 아 아이스크림 드셨어요? 근데 대신이?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왜 사진 찍어서 안 보내나 해가지고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얼른 드세요 그래서 뭐냐 저기 스트리머가 선물해준거라고 얘기하시고 하면은 부모님이 아 방송 잘 보고 있구나 우리 딸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이제 칭찬을 받으시고 고스나리 방송을 아주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이거 혹시 고스나 고스나리님 말고 타스분한테 받았니라고 네? 네? 뭐라구요? 네? 아 제가 전에 옛날에 보던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분은 뭐 접어요? 그분 이벤트 열었을 때 당첨돼가지고 오오오오 오오오 근데 그분은 이벤트 자주 근데 그분은 왜 요새 안가요? 어 아니 근데 이거 인간이 너무 불기한거지 탈덕 탈덕 아 그렇긴 하므로 그니까 방송을 접은거에요? 아니요 그분 방송하고 있긴 한데 탈덕했어요 제가 왜왜왜 탈덕해요? 제 맴? 아니 고스나리는 탈덕하지마요 네 솔직히 때리는 말 있잖아 네 네 네 솔직히 때리는 말 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안에 들어오는거 있지 대치님이 전에 그거 받으셨나? 저기 그 뭐지? 그 뭐지? 전에 그 제가 무슨 이벤트 했죠? 저기 그 아 갑자기 기억이 안나 그 빗나오는거 무드릉 무드릉 아니요 저 일부러 안받았어요 아 딱히 필요없어서 여기 무슨 협상이에요? 에? 그러니까 비트쏘라는 얘기에요 그 결과적으로 비트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뭐?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뭐야 뭐야 나 튕겼어 덤벼됐어 아 진짜 튕겼어 이게 바로 인간구입니다 튕긴김에 튕긴김에 나 이거 좀 꾸며야겠다 게재유는 질렸어 그럼 뭐 쓰실거에요? 이렇게 무제한이 많은데 쓸만한 무제한이 없죠 이야 저게 많은거라고 이야 저한테 많은거에요 이야 몇갠데요? 열다 야 이 정도 댄스는 쳐야지. 확인. 게임 투 게임. 다 갚쳐요. 셀비스 님이 갚쳐요. 나 델피스 님 가가야겠을 거야. 언제도 오셨어. 아 오케이. 나가고 하고 하자마자 마이크를 끌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파티. 알겠어요. 아 근데 왜 튕겼지? 이거 좀비고라서. 아 그렇구나. 아니 뒤로가기를 안 눌렀는데. 그냥 좀비고만 게임이라서. 아니 어디 들어갔어요. 그거 다른 방이에요. 아 다른 방이에요? 정지혜 님이. 아 그냥 일반 가누이를 맞췄구나. 안드로이드도 있고. 친구가 올 텐데 유희양 안에서 까먹을 것 같은. 아. 야 멘티스 님.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는 곧 기다리다가 휴방을 한번 해야겠네. 아니면은 휴방을 해가지고 노래방을 가서. 디코에서 노래방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디코에 오셨. 저기 뭐냐. 포노에 오셨나요? 하면서 막. 포노 같이 노래 불러요. 샤빈 핫코만. 아씨젠. 고유씨젠. 디그. 고오쓰. 고우죽. 다림님 다림님. 다림님. 네. 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라고요? 디코 난리났어요. 디코 디코. 디코 디코 디코. 어. 네. 디코 난리났다고요. 빨리 내내주세요. 저. 저 감기이란. 플라이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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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니 이거 뭐지? 감염모드잖아. 빨리 디코 빨리. 차라리 원신하겠지 휴방 덜덜 노시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그 친구분들하고 노시는데 고스날이가 방송하게 되면 방해되잖아요 짬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만 고스날이 일단 없어요 대화방에 대화방 전 차단했어요 왜 그랬어요? 차단했어요 차단했어요 뭐 누가 있어요? 아니 디코까지 들어왔게 이랬어? 어 근데 저는 채팅 차단 기능이 없어요 채팅 삭제기는 난리님한테 있잖아 채팅 삭제기는 난리님한테 있잖아 빨리 진짜 삭제해주세요 저거 알아보봐요 나중에 두 기능도 넣어야겠다 까먹고 안넣나보다 신고했고요 기다려봐요 어 잠깐만 됐어요 이게 디코방도 가려서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가려서 받는 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고스날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누구지? 아니 괴롭히는 것도 아니 괴롭히는 것도 와 근데 진짜 와 너무하잖아 아 아니 그냥 이렇게 게임하다가 고C9님 막 고바스 뭐 이런건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아니지 이거는 네 이 사람 저기 멘티씨님 밴 ㅋㅋㅋㅋㅋ 이유 이유 팩트폭력 네 아 제가 풀어드릴께요 uh 이 분 ㅋㅋㅋㅋㅋ 구독과 좋아요 유아 님은 네 꽈려서 잡힐다 어 데쯔님! 그 비트 1등됐다 대체 비트는 줌 하다 초기화될걸요? 아.. 그래요? 네 비트 1등됐어요 와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다른 분이 비트 1등하려고 누구랑 경쟁 붙었다가 누구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래서 고스 님이 이득 받으셨다 네 그거 가지고 그거 그거 달달해서 그 제가 10만원 받았습니다 꽤 괜찮게 받았어요 꽤 괜찮게 받았어요 그게 제가 방송 한 1년 넘었을때였나 아마 예 은빈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생각보다 대신 거리가 기네요 근데 아 진짜 저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 왜 도배를 할까 그 그 전에 뭐 게임을 하던가 현장적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싶을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솔직히 이 방에서는 도배 해가지고 관심을 받는 것보다 고바스보나 선을 외쳐가지고 관심을 받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솔직히 그건 인정하지 솔직히 그건 인정하지 나도 왜냐면 보고를 보니깐 그 다른 유명한 분이시면 모르겠는데 고스나리는 솔직히 고바스보 하나만 쳐도 보스가 아주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만 쳐도 고바스보가 나오는 자동완성 기능 고만 쳤는데 어 고바스보 아니 고를 치면 고스나리가 나와야 되는데 고바스보가 나오는 매직 내가 고바스보를 칠 일이 더 많으니까요 고스나리님이라고 안하고 왜 고바스보님이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들 고바스보님 안녕하세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스나리라는 어렸다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 닉네임 눈치 닉네임이 뭐죠? 저 그 스킨 저 그 스킨 그 풀판 스킨인데 엘링크님은 항상 고스나리 디코 지키시고 다 지키시죠 전 에볼루션 스킨인데요 가끔 가다보면 엘링크님 혼자서 대화방에 계시더라구 응 그래서 제가 일 중만 아니면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러는데 아오 젠장 진짜 왔다갔다 했는데 타스나리 아님 그러지마요 타이밍 내가 제가 타이밍 잘 맞춘다고 타이나리라고 했었어요 한번 타스나리로 하세요 타스나리로 하세요 타스나리로 하세요 타스나리 아 진짜 내가 아이디를 잘못 지었을고 고스나리라는 닉네임을 지으면 안됐어 이렇게 찰지는 별명이 생기고 그러면은 김고스로 바꿔요 싫어요 그거는 개성이 없잖아요 얘도 고바스보이 맞아요 그러면 김고바스로 되는거 아니야? 안되잖아 아니 그냥 고바스보라고 해도 되죠 왜냐면은 고스나리라는 닉네임을 못 지우는 이유가 고바스보 변네트리라는 아하 못 지워 못 지워요 네 못 지워요 검은콩님은 매우 잘 숨었다 어 검은콩님 역시 고스나리랑 같은 향기가 나는데 혼넘지 마세요 지금 엘리크님 지금 진실 짜증 나실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리님 제가 말한거 아니라니까요 아 엘리크님 아니었어요? 누구에요 분은? 20180님인가? 좌츰 죄송해요 그냥 나리님만 따라다닐게요 이 agne사람 слуш י 오하 오오오오오 Power 아니 저만 따라다닌다는게 존비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러신 거예요? 어? 얘 이쁘다 뭐에요 얘 아 저 아킨 제가 있는게 아닌데요? 얘 누구에요? 이쁘다 잡고싶다 좀비로 잡고싶다 좀비로 잡고싶다 쉬자 쉬자 아빠두 자 저한테 손가락질 그렇지 저한테 샷되지 아니지 아니지 내가 여기 있어야지 다시 다시 한칸만 앞으로 한칸만 앞으로 한칸만 앞으로 어디서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거 그치 골씨나리에요 이거지 이게 바로 골씨나리지 구독과 좋아요는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번씩 누르시면 돼요 네 두번씩 누르시면 돼요 골씨나리가 실력 보여드립니다 실력이 뭐에요 어 저기 골씨나리가 골씨보가 되지 않는 비법 이미 골씨보인데 네 정확하죠 혈명 완전 잘 알아듣죠 혈명 완전 잘했어 왜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 안 참으려고 했어 혈명 우리 멘티씨님께서 잠을 못이리시잖아요 골씨나리가 얼마나 재미있으면 갤뿔 혈명 여기있어요 아래아래 프안님 그러다가 어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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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1차에요 1차 하다가 잡혔어요 쭉 뭔가 컨텐츠가 없다 근데 아 뭣만하려고 했지 좀비고래 접읍시다 아... 잘 못말라 헤헤 뭐한거야? 정상도 할거 없어요 이제 가면 말고 딴거 하면 안됩니까? 어떤거요? 글쎄요 왜 나린이 눈치 못챈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그거... 그거 하자 우리... 우리 그거 합시다 저기 그 뭐냐 광장가가지고 본보맨해요 광장삼으로 오세요 광장삼에 1 광장삼에 1로 오세요 아 진짜 본보맨만 몇번을 하실까? 본보맨은 제가 7대1로도 이깁니다 어 봐봐 해보죠 중국이에요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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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한 단어가 왜이렇게 웃기지? 그냥 나린님이 해서 웃겨요 아... 뭐라고요? 그냥 나린님이 해서 웃겨요 저기... 션피틀레요? 저기 7월 언제라고요? 이쪽으로 알아요 맞나요 맞나요 아 저 부산에 살아가지고요 아 아쉽네 3번이요 3번 3번하고 따라오기에요 본의 아니게 부산에 산다는걸 아시고 따라오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데 어 왜 없어요 어 제가...잔만요 왜요? 아 저 좀비고략 어딘지 모르겠어요 며치라고요? 3일로 오세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요... 네 0-0-0 저 1로 갈께요 저 1명 저 1명 안내려갑니다 고바습으로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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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블루팀으로 가요 5-1 한번 해보자 해보? 나린 님이 블루팀으로 와요 왜요? solve your game을 쪼? 롤? 3대3 한번 해봐요 아뇨아뇨 말퀸나네 일단 한번 하고 말퀸나네 아우 진짜 나 산에서 포기하겠다 그냥 나 그 끕니다 나린님 때문에 잠깐만요 저 주변에 3명 다 있잖아요 장난해요? 괜찮아요 다 썼잖아 저 아이템도 없잖아 한 3초 그냥 죽을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검은콩님 팀킬 하시는거 같은데 아 좋은데? 좋아요 나린님 아 나린님 7대1이길 수 있다며 팀킬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나 7대1이잖아요 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살았죠 나린님 도대체 포탈을 얼마나 던지고 다니고 배라 캐러버리였는데 아니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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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촛하게 막는거 흐흫 나린이 지금 주사기 있거든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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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잖아요 봐봐요 정김이 다 했잖아요 그니까요 흐흫 흐흫 그니까요 그니까요 더 이상 말 안했잖아요 제 캐리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했어요 흐흫 고소님 정야바라 신자 정야바라 오오 엘링크림 혼자 오케이 제가 이렇게 갈까요? 이러면 밸런스가 맞을거 같은데? 어? 뭐야 스타일링 완벽 뭐야 흐흐흫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쫄? 흐흫 흐흫 나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나 진짜 아 워 뭐라세야 무슨 이 쏘지 안하시 근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보스님 키밤 정글리셨습니다 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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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세ить 해봐요 아니 혼자 지구 혼자 보호박 쓰는데 혼자 죽을뻔했죠 혼자 들어 네 네 네 아 보호박 하나만 안나간다 보호박 증발 어 죽었다 됐다 없대네 너 봄봄엔 못하는데 좋습니다 봄봄엔 못하던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없으나리 아니 거기잖아 나리님 여기로 와봐요 믿기싫으면 말구요 20285님을 각기 공격해요 뭐야 잡았고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와 죽을 뻔했다 아 두리하기 아깝다 땡이 아깝다 와 몸무게 안답혀? 아 나 죽었죠 혼자 죽어요 못봤어 뭐 이거 살려주네 고시나리를 살린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안살려야돼 믿깁니까 고시나리 믿나요 믿지마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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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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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저기가 막혀있지 아 뭐해요 퀴아님 퀴아님 화이팅 어딜가요 어딜가는 중이에요 퀴아님 이미 갔는데 네 그냥 피하고만 계시던데 ㅋㅋㅋㅋ 아 퀴아님 공격에 가소롭답니다 잊지마는 무료로 갑니다 퀴아님 퀴아님 꼽아쓰고 배터리 재밌다 좋아 이거지 진짜 손님 됐는데요 아 어떻게 고시나리 랑 1대2 한번 해보실래요? 싫어요 제가 왜 암흥콩님이 팀만 제대로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요? 콩님 콩님 그럼 나리님이 우리쪽으로 와요 콩님 1대1 1대체라서 시작 시작 와 고인물 대 박은영 고무콩님 죄송합니다 고인물을 고인물 되고싶대요 고무콩님 제가 걷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나리님 스트리머인 현재 스트리머인 제가 걷어드리겠습니다 플래그님 자 나리님이랑 같이 죽을 각오로 갑니다 아 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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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저기야 아군이 아니야 왜왜 아군이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제발 진짜 죽이려는거 아니죠? 뭐야 난 패를 했다 나리님한테 아 아 거무콩님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 왜 못 이겨요? 충분히 이기지 왜 못 이기니까 못 이기지 어 이건데? 끝나는데요? 끝났어요? 뭐 이건데? 봐봐 골스나리 골스나리 1로 해볼게요 네 골스나리 못 이길걸? 해보세요 자신감 맞고 궁금하시네 네 골스나리 못 이겨요 나리님 실제로 5대1합시다 아니 잠깐 거무콩님 가봐요 빨리 나리님 나리님 아 아 또 이거 제가 또 캐리 해드려야겠네요 아니 골스나리 이거 완전 사기캐잖아 나는 많이 나온거네 골스나리 반대쪽 반대쪽이 나리님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제 위에 제 위에 제 위에 나리님 있어요 아 아니 저금도 외계어를 나리님 쪽으로 그냥 계속 뚫는다 이 정도를 파하겠습니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솔직히 이게 본모델를 1대5에 의미가 없어 어차피 팀킬이다 와 진짜 어차피 팀킬킬 어차피 팀킬킬 키만 더 걸렸어 아 진짜 잘못 먹었어 아 악마 먹어가지고 나이스 끝 와 끝 꼬바스봉 아 진짜 한 분은 잡았어야 했는데 아 꼬바스봉 여러분의 그 높은 콧대 제가 꺾어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린들보다 콧대 높은 사람이 없는데요 나린들보다 콧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콧대 낮아요 아 이게 실제적인 콧대가 높은데 그니까 이제 그 콧대가 높은게 아니고 예 이목구비가 뚜렷하긴 해요 너무 뚜렷하시나머지 맞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케이크도 뚜렷해가지고 너무 뚜렷하시나머지 아 너무 뚜렷하시나머지 헬파비 좀 하겠습니다 아 아 그때 배고프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떠지면 아무것도 안 뜯습니다 저는 한칸이거든요 어 대찌님 나의 재물이 왔구만 어어? 주스님이 재물 아니었어요 나 좀 쩔지게 재밌었어요 자 자 자 자 이렇게 진대물 재물 취급했어 와 나쁘다 와 나쁘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을까 아 그래 나 때찌님한테 때찌 받으실라고 저거 흠 무너리 피해 아 못 잡았네 뭐야 어떻게 도망가셨죠 제가 좀 빠릅니다 제가 좀 빨라요 자 1대1 가시죠 가시죠 콜라가 없습니다 콜라가 없어요 10도만 빠르지 아이템이 없어 저가 되게 너무 있는데 와 되게 집중한다 나 지금 잡아봐 아이템이 왜 다 저쪽에만 남았지 왜 아이템 떨어져 어 저거 어떻게 잡아 끝 아 끝 아 끝인 적은 썼는데 아니구나 오마이 가지고 계셨군 아이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근데 오겠으면 가능하십니까 빠른데 아 끝 네 좀비고 응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유튀기님 아니 신발을 제가 다 먹었지만 얘 역부족이었습니다 신발 한쪽 어서오세요 축구는 어떠신지 축구는 제가 못해요 본보맨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6명에서 8명에서 할 수 있는 게임 뭐가 있지? 축구하자요 나리님 아 마이크 꺼져있나? 축구는 제가 못해요 나리님이 내 목소리를 안들어 저 사람 뭐라구요? 고바소보 변나테리 고바소보 변나테리 고바소보 변나테리 고바소보 변나테리 고바소보 변나테리 고幾 고바소보 변나테리 고바소보 변나테리 고바소온 고바소오 아.. 아무 이야기도 안했는데요? 근데 이거 좀.. 이거 좀.. 말도 안 되긴 하는데 판정이.. 왜요? 아 저기 광장 3의 1입니다. 파사비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이거 얼음땡하면 이겨요. 아 이런 거예요? 네 얼음땡하면 이깁니다. 왜 얼음땡.. 그치? 검은콩님만 잡고 있으면 되지. 괜찮아. 응, 아주 좋구만. pted.. 이러고 있으면 이제 검은콩님은 못끄러나거든요. 난 원죄여.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오오오오오. 위험했어. 어어어어. 진짜! 나도 모르게 얼음 해버렸어. 와우 꼬마쓰고 뭐야 근데 검은콩님은 왜 안줄어들어? 이거 진짜 억까 싶지마요 오 나 죽었다 위로 올라갔는데 위로 올라갔는데 안올라 이거 판정 심해서요 분명 잡았는데도 안잡힘 아 근데 이거 끊어버렸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우리 계속 얼어요 그냥 이렇게 안잡힌다니까 판정 왜저래요? 분명 잡았는데 안잡힘 잡아야되는데 잠깐만 잡히려고 하는건데 아아 오케이 이거지 아 이게 맞는 판정이였어? 저게 문을 지나가는데 나중에 화이팅하세요 왜 잡고 온다고 왜 잡고 온다고 아니 저사람 마음이 차갑대요 누가 마음이 차가워요? 골씨나이는 마음이 따뜻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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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이 차가우신 분 아니었나요? 아 아니 이거 술래 어떻게 이기 비교 ㅋㅋㅋㅋ 어떻게 이겨 이거 그림의 떡 레전드 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바름대로 추출을 해볼까요? 쟤 나린님 눈치가 에? 쟤 못듣잖아 말 못듣는게 아니고 얘기해봐요 다시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못듣는척이 아니고 진짜 못들었다니까요 아 말할때마다 못듣는거면 그게 못듣는거죠 맞죠 맞죠 아니 근데 진짜 못들었어요 다시 제가 정확히 정확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꼬바스부 베너테리 베너테리 이런 의자님 예 하지만 한분이 나가신거 같은데 하지만 인정하셨잖아요 아까 누구 QW라는 지금 나가계세요 아 그렇구나 아 저 졸려요 졸리되요 인원이 안맞는데 그러면 제가 하고 인원 맞는데요? 어? QW에 들어오면 인원 맞지 않았어요? 자 어느 분위기제 이거 웬만하면요 가까이 가지말고 그냥 할줄 몰라요 멀리 떨어져서 있는게 더 낫거든요 할줄 몰라요 멀리 떨어져서 그냥 패스하는거나 받으면 돼요 앞으로가 앞으로가요 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떨어져있다가 저 사람 어떻게든 결국 어쩌서 패스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냥 공받아먹으면 돼요 아 이렇게 네 처음 해보시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저 처음 미쳐요 이거 겹쳐서도 뺏기지 않나요? 겹쳐서도 뺏기는데 굳이 안겹쳐도 돼요 되는건 판정이 안 돼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나이스 아니 야 이거 넣겠다 뺏겼다 뺏겼다 그 퇴근 이쪽으로 패스 막 길 막 가는구나 이렇게 야 Q&A님 검은콩님 위험합니다 그냥 가는거 처단하면 돼요 그럼 못나요 어 겟는데 아니 아니 야 저것도 한가지 방법이구만 좋아요 좋아요 다시 다시 앞으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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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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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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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좋아요 앞으로 보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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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일난거같은데 초콜렛 먹히겠는데요 야 아이고 대체 한놈이 처음하는 사람이잖아 아이고 근데 진짜 이거 검은콩님과 Q1님 한번도 봐주질 않아 이사람들 진심한거 게임 안 맞아요 절대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아니 유비가 있는데 좀 봐줘야돼 유비가 있는데 봐주는거 절대 없습니다 아 그런거 뭐죠 봐봐 봐봐 어 뭐야 어 어 유비가 있는데 맞게 가고있어 저 사람들 진짜 아 유비는 못듣지않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저 와 예 아파요 둘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 디코 음질 더 좋게 하는 방법 없어요? 몰라요 앞으로 가요 뭐야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제발 안녕 안뜨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이게 뭐야 네 그래 나이스 앞으로 보내요 보내요 나이스 귀 안 먹혀?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봐요 야 이거 못 넣었네요 아 유료에요? 아 오케이 확인 좋으니 빨리 뒷바구니? 와 이게 제 귀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우웅거려가지고 대치님이 얘기하시는것도 잘 안들려가지고 그냥 네네 이러고있고 아니 어 뭐야 이거 아유 진짜 저 딱으로 니비 이기고싶다 보다 저 사람들은 그냥 이게 해드려요 이겨요 네 네 네 네 네 아 아 파이팅 와우 파이팅 아 니트로라는걸 타면 서버 부스터를 주는데 그걸로 서버를 일정일 수 부스트 해줘야되요 아 어 어 뭐 무슨얘기인지 구분부분은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유료로 결제해가지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된다 그의 뜻이네요 아 네 빨리 두곳이 타세요 뭐하세요 꽁충 꽁충 잘한다 혼자 할전은 못해요 아 그래요? 파란틴 너무 잘해요 게임 너무 잘한다 파란틴 게임 너무 잘한다 어 어 어 스트리머 하셔도 되겠는데 진행력 뭐야 아 최현이 고아냐 어 테트리오 방송이 아닌데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빨리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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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어요 아 못 넣겠어? 그게 네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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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몰라요 그냥 고인물 되게 양학이에요 이제 할 게임이 없네 여기까지 방송할까요? 그렇죠 나도 피곤한데 아 방 한번 디코 가볼까 하다가 어라 통화 중이길래 아하 나 이거 무조건 들키잖아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유비 고인물 상관없이 그냥 진짜 운발게린데 어 그러게요 좋아 이분 누구시지? 아 케요팅 미니쉽인가? 아 진짜 하고 있었네 맞아요 아니 지금 여기 나린님 여기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있어요 님들아 검은콩님 방만 들어가시네 이분은 아니에요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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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근레이스가 뭐지? 아니 아니 호 ca olo 왜요? 왜왜왜왜왜왜 SS 아아 이런 아이고 왜 추락했어요 아이고 야 나 진짜 머리 나 진짜 머리 터질 것 같다 왜요? 잘 안 들리는거 어떡해 나린님 때문이요 방을 파면 그 방은 안 들어가고 깐 방을 들어가질 않나 방을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팠더니 나리님이 갑자기 방을 보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몰라요 원래는 제가 방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게 맞지 방을 들어가라는 거야? 퀴아님 방을 들어가라는 거야? 뭐야? 눈싸움이요 근데 이거 인연이 아니잖아요 눈싸움도 하죠 네 넌 나리님이 저도 하겠습니다 나리님이 가는 데마다 저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복불복네 이거 아래쪽이라 아래쪽에 각이 있을 겁니다 바로 틀렸구만 아 이건 빼린다 나리님의 앞보조 꼴등으로 나리님의 컨트롤시스로 3칸 정도 소세인하셨고 길을 개척을 해주시는구만 아주 좋습니다 와 왜 아래가 안 나와 왓수복은 나테리 왓수복은 나테리 이리와 안녕하세요 왓수복은 나테리 안녕하세요 왓수복은 나테리 왓수복은 나테리 왓수복은 나테리 왓수복은 나테리 왓수복은 나테리 안들어갈꺼야 아아 졸업해야해요 아 그렇구나 눈싸움 오케이 근데 눈싸움 인원이 되요? 눈싸움 몇명 할 수 있는거죠? 제가 만들게요 이사움 덤수에요 지금 덤수 4명밖에 못하는거 아니.. 아 4명밖에 못해요? 아까 한 분 있지 않았어요? 그 0으로 시작하시는 분 어 아 영어닝 나가신다 아 아 그건 가졌으면 가능하다 눈싸움은 안하시는가보다 아 재접! 재접한데요 이거 3대1 되나? 시작해봐요 3대1? 안돼요 안되네 들어오셨다 나는 관전호용 나는 관전 해봐요 난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몇번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 이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는 그 눈더기를 던져서 한테팡 눈사람을 붙여버리면 되는걸로 아는데 어 키완이 눈사람은 변했는데 아 오케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지 아 아 저렇게 들고 상대팀 골로 가져가야되는거구만 그러고보니 아 아니구나 야 눈더기를 대체 뭘 넣으면 다섯방 마저 부축투? 대체 몰라요 엉덩이에 돌을 넣었나? 돌이 아니라 이상한거 바꿔놓으신거 칼을 넣었나? 도대체 눈사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된다는 얘기야 상대팀 상대팀 눈사람을 가지고 본인팀 진영으로 가져가시면서 음 아아 좋구나 그렇게 되면은 점수를 받아요 룰은 대강 이해했다 저 눈사람을 가지고 우리팀 품질으로 가셔 저기다 제출하면 끝나는거구만 그런데 죽을때마다 10점씩 뺏기기 때문에 최대한 안 죽어야겠지 아 그래요? 죽을때마다? 죽을때마다 상대팀한테 10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눈사람을 가불이 많이 가져간다는데 많이 죽을때마다 그런거 같아요 기밥 그러네 기밥 뺏기랑 비슷하네 그래서 루틴 망한거 같은데 받음도 뭔가 좀 방송이라든가 이런거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되네 아, 아마 주말에 쉴 것 같아. 아, 좋네요. 야, 땀을 저렇게 해. 뭐 아프겠구만. 아, 내가 좀 꺼내줬다. 이분들도 관심 받고 싶지. 와,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다. 와, 진짜 금요일이다. 여러분, 시험만 아니었으면 완전 좋은 날이었을 텐데. 아, 시험이 좋은 날이죠, 일쯤 오는 날. 그렇죠. 얼른 시험, 시험 어차피 웬만한 학교면 다음 주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네, 저 다음 주에 다 해집니다. 다음 주 정도면 다 마무리될지. 3, 2, 1 그럼, 며칠이어야지? 이겼죠? 아휴, 파이팅 하세요, 진짜. 시험 보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짜잔. 진짜 며칠이어야지. 뭐, 뭐 할까요? 한 판만 하고 그만하려고. 체스 빡사다. 응. 검은콩님 방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쪽 들어가요. 어? 나린이 왜 관전해요? 어, 그러네? 이거 개인전인데. 아, 숭가 두 번 눌렸나봐, 또. 아,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나 하고싶었는데. 관전나리, 관전. 관전밖에 못하네. 등열받네. 충기구, 충기구. 아, 에이브리. 관전당하고. 안전당하고. 두 번 눌리고, 앗.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손 다 쳐껴져, 저. 아. 일하다가. 망했어. 이거 못 들어가면 아무 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나 쳐가지고 지금 되게 범죄하고, 범죄하고 좀 떨리긴 해요. 무거운 거에, 무거운 거에 그렇게 당해야죠. 안 되네. 아. 검은콩님은 저걸 노렸구나. 검은콩님은 저걸 노렸었어. 2등이다. 오케이. 아, 콩님 머리빌었다. 아, 판. 잠깐만. 야, 이건 천재다. 그냥 한 개만 쌍먹고 바로 들어갔어. 한 만에 1등. 오오오오오. 검은콩님. 와, 이건 잘했다. 그런, 그런 것도 있었구만. 하지만 그 시나리아 형님을 비쏘울로 인해서 그런 변심은 딱 사라졌다는 사실. 네. 예, 콩님은 또 달릴 거 같은데. 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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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님은 백설기를 주었고요. 네. 정답입니다. 주인애님. 네, 그 백설기 드시려고요? 네. 아무도 열쇠를 못 찾고 있죠. 열쇠가 어딨는데. 열쇠요? 어딘가. 네, 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열쇠 있어요. 어, 누가 열어던데요? 어구나. 아, 난 무슨 얘기가 없어. 난 나리님은 저만큼의 패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 못 들어간다고? 됐다. 아. 들어왔다. 우와. 이건 1등이다. 아, 이거 들어가네. 2등 했다. 아. 우와. 우와. 못 들어온 줄 알았네. 야. 자, 그럼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원신 방송할 테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내일 원신 저기 그 방송. 그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거 맞죠? 네, 바쁠 예정. 저는 고바 하겠습니다. 다들 재밌게 노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바 수보. 대찐이 계셨네. 수고하셨어요. 지금 몇 분 계시지? 다들 고바 수보. 더 노실 분들 더 노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고바 수보. 대책. 수고하셨어요.